한국국토정보공사 국제학술회의 백제에 정착한 외국인 그리고 백제에서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국제학술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번 오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출연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면 먼저 와세대 대학의 단아카 후미어 교수님 이분은 한중일의 이주민 교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는데요 이분 연구의 특징은 인간 그 자체를 먼저 살펴본다는 겁니다 어떤 한 이주민이 있다면 그 이주민을 추적하는 거죠 가게라든가 그 사람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방법론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단아카 후미어 교수님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카크보 다투오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백제에서 일본으로 이민 간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특히 백제에서 일본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남긴 여러 가지 주거지 혹은 토기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백제와 외 사이의 교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오늘 그 여태까지 연구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발표해 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 조윤재 교수님은 고려대학에 계시는데요 백제의 중국계 이주민과 관련된 고고 자료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발표하시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죠 그런데 백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제도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제에 와서 정착해서 살기도 하고 또 살다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백제에 전달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오늘 조윤재 교수님께서 추적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박지용 실장님은 오늘 고대 일본의 백제계 시족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면 거기서 조금 뭐랄까요 많은 우대를 받습니다 우대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가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호족이죠 각 중앙과 지방의 호족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특히 백제에서 관리를 하시던 분들 아니면 백제의 왕족층들 이런 분들이 많이 건너가셨는데 일본에 가서도 상당히 많은 활력을 합니다 그 활력상이 어떠한 활력상이 있었는지 오늘 박지용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히 일본의 유튜브の 시청자의ために 今日発表される方の紹介をしたいと思います まず田中文雄先生は早稲田大学におられるんですけど この田中先生の研究というのは人間そのものから出発しています その人の例えば家柄 お父さんおじいさん だからそういう人が生まれる家庭 例えば中国からくだらに来た中国人の人 この人は中国からどういう経歴を持っていて くだらに来て何をしたのかという それを人間そのものの研究から出発する 非常に面白い研究方法ですね 今日はそういう全てじゃないんですけど 田中先生の研究の一番面白いところが 今日はちょっと披露されると思います 次中久保達夫先生は長い間韓国を行き来しながら 韓国のそういうくだら文化ですね ドッキーを中心としたくだら文化を研究しました それでそういうくだらあるいはかや あるいはくだらかや以前の山間のそういう文化が 日本にどのように伝わったのかについて 追跡調査を今までしておられます 今日はその中久保先生が今まで研究された 面白い内容の中でも一番皆さんに知ってほしい そういう面白い研究発表になると思います 次、張雲哲先生は 中国国学の専門ですけど この先生は長い間中国で南京と北京で研究されました それで今これらに戻って 今学生を教えてますけど 特に中国からくだらにわたった人々の 航空学的な証拠について 今日研究発表されると思います この先生の研究というのはやっぱり物から出発するんですね 物自体を研究して それから人間の動きを追跡する そういう研究方法です 非常に面白いと思います 次、バック・ジェヨンさんの発表ですけど このバック先生は非常に日本の日本書紀とか古事記 こういう研究を長い間知っておられます それで日本の文献に出てくる くだらけの私族の研究を 非常に今日面白い発表をされると思います くだらから和国に渡った くだらの貴族、王族 あるいはそういう くだらの管理は 和国の方で非常に優遇されましたよ それで日本で活躍した人が多いです その人の家柄も長い間続く 家の繁栄みたいな それで結局日本の古代国家形成に貢献する そう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けど そういう私族の研究について 詳しく発表されると思います 以上です それではまず一番最初は 早稲田大学の田中文雄先生の 研究発表を 皆さんに映像を通じて 公開したいと思います 田中先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こんにちは 早稲田大学の田中と申します 私に与えられたテーマは 古文献から読み取れる 日本列島内のくだらけ 中国系住民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時間も限られますのでですね 早速中身に入ら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まず最初にですね 新鮮生児録という資料を 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が この資料はですね 815年に成立したもので 日本の今日機内に居住する 種族の系譜を省力したものでございます この種族はですね 収録された種族は まず大きくは2つに 類別されておりまして 1つは和系種族 つまり和族種族と呼ばれている種族ですね これは 後族をルーツとする公別と 神様をルーツとする神別に 2つに分けられています それからもう1つはですね いわゆるトライ系種族と言われる人たちで これを万族種族と呼んでおりますが これが全体の30%ぐらいになるんですね 和族種族が70% それに対してトライ系種族が30%も実はあります さらにこれがですね 出身によって5つに分けられています 漢、くだら、こま、白木、みまななんですね それをそれぞれの割合を見ていきますと 漢が中国、漢が50% くだらが32% つまりですね 実はトライ系種族というのは 新鮮生児族の中では 中国系がもう50%ですね それだけで くだら系が32%いまして この2つだけでですね 80%を超えるという状態になっ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 ただしですね 中国系を称します 大和の綾氏の族称 アヤというのは アラ、アヤに由来しまして 実際この大和の綾氏の主流というのは 中国ではなくて アラ国の主子者であったとする説が有力です それから 同じくですね 春戦勝時録に ハタ氏 ハタとして入っているこの一族もですね このハタはですね 朝鮮半島に由来する名称であろうとする説が 有力なんですね こうしたことからですね 見ますと 新戦勝時録に行きますと 中国系50% くだら系30%ということですが 少なくとも 中国系移住民に対してはですね 実際の比率はそんなに多くない と考えた方がよろしいだろうと思います 今回はですね この報告では 古代文献からですね 中国系くだら系移住民の実態をですね 改めて検討してみたい 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ではまず 5世紀のトライ系移住民をめぐって 考古学的な知見から少し確認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まず この5世紀のトライ系移住民についてはですね やはり考古学の成果が非常に良い成果がありまして まず5世紀にですね 韓半島から和国へ移住した人が 5世紀に非常に増加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これは日本の日本書紀や古事記の記事とも対応しております ここでも日本書紀や古事記でも 大体この時期からトライ系移住民の記事が増えるわけでございます それからもう一つは カヤ系移住民の痕跡が考古学でよく確認できたということ 古代文献ではですね カヤ系移住民というのはそんなにはっきりと いっぱい出てく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 先ほどの大和の綾氏などがですね 実はアラをルーツとするのに 中国系に今伝承を変えているように 本来カヤ系のトライ系移住民っていっぱいいたんでしょうけども それが後にですね 系譜を変えたことによって 古代文献では見えにく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さらにですね 和国史におけるですね カヤ系の歴史的文化的影響も非常に大きかったということも これで確認された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それからもう一つ重要なことは 列島各地でですね 5世紀のトライ系移住民の痕跡が確認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その結局ですね 古代文献においては 大体トライ系移住民の伝承というのは 近々集中しているんですね 5世紀代のものは ですが実際はそう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 もう一つはですね 古代文献で特に外交との関わりの深い有力市町村の本拠地に こういうトライ系移住民の痕跡が 考古学的に確認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から こういう和国の外交と関わった豪族たち 市長たちはですね 独自にやはりトライ系の人々 朝鮮半島などの関半島などから 技術者などを呼んでいた ということがあったのだろうというふうに 考えられるわけでございます ただ 考古学がですね まだ明確に捉えられてないものとして あるのがですね 中国系移住民なんですね これも考古資料といえば考古資料でございますけども 熊本県の枝船山古墳たち名には この名文を書いた書写は長安であると 長という姓の人が見えている それから総上和国伝にはですね 425年に和王の三が 柴野総達を総へ派遣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 この総という姓も中国系の姓 長や総という中国系の姓の人が出てきますので 確実にですね 5世紀にはですね 中国系の人が 移住民が和国にいたと 考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 ここで一つ興味深いのは 総達に柴というのが付いているんですね この柴というのは 和王三がですね 中国の宗から安東将軍号を 得た 与えられたことを根拠に開いた 将軍府の府官としての肩書きであることが 知られております もう少し説明いたしますと 中国ではですね 皇帝が任命した諸将軍がですね 府を開くことが認められていました 将軍府にはですね 長や柴、守護、皇宗、三軍といったような 将軍を補佐する官僚が置かれました これを府官と呼ぶわけでございます 中国から将軍号を与えられた 皇国王、九太郎、それから和王もですね 府を開きまして府官を保有いたしました 柴の宗達とは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 和王が開いた府官の 開封したですね 将軍府の府官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このようなですね 府官というのは 九太郎にも認められまして ここに挙げたものは その5世紀の九太郎の府官ですが これはいずれもですね 11例ありますが そのうち10例が中国系の性を持っております しかも死者として 中国に派遣されたものばかりでございます つまり柴の宗達もやはり 中国に派遣された人として 名前が残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 和国と九太郎はいずれもですね 台中外交にですね 府官を派遣するけれども その府官が中国系の人であるということで 共通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このように外交に関わるということにおいて 注目されるのは 柴の宗達の場合ですね 宗治和国伝には 和王の国書をですね 譲表文を法定したということが書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この譲表文というものについてはですね 国書 譲表文については 有名な記述があります 和王部の譲表文でございます 478年ですね 和王部はですね 宗に譲表文を送りました その和王部の譲表文がですね この宗序に掲載されておりまして その青いラインで書かれている部分 この部分がちょうどその譲表文にあたります 実際はもっと長かっただろうと思いますが このような記述があります このような記述があります 和王部の譲表文でございます 和王部の譲表文でございます 478年ですね 和王部はですね 和王部はですね 総に譲表文を送りました その和王部の譲表文がですね この宗序に掲載されておりまして その青いラインで書かれている部分 この部分がちょうどその譲表文にあたります 実際はもっと長かっただろうと思いますが 省録されてこのような長さになっております それからもう一つですね 注目されるものとしては くだらでは くだらをKの譲表文が 長いものが再録されております これはですね 和王部の譲表文よりも とても長いものでございます 和王部の譲表文の6年前のもの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 でこの先ほど見ました くだらをK和王部の譲表文のですね 出典 中国古典の出典について調べたものが このグラフでございます 具体的にどのような詩書にあるような 漢字表現をですね 使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調べました でまあこのうちですね 儀書とか草書というのはここに入れてますけども 当時は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でまあ神条はですね あのまあ東大のものが現存してますけども もともと今あるその神条は 5世紀の 神条を使って ベースにして作っていますので ここには入れてあります で青の防線部分が くだらをKのもので 和王部の譲表文の長いのは これはあの先ほどお話ししましたように えっとくだらをKの方がですね えっと漢字情報がすごく多くて これはの ヒット数が増えるんですね ですから防線グラフが長く あの長くなってしまうんです ですからこれはの見ていただきたいのは 黄色と青のどっちが長いかではなくて 黄色は黄色青は青で それぞれ何を特によく参照して どこのに出てくるようなものをですね 参照したような形で えー 譲表文が書かれているか というと まあ神条の要例が一番よくヒットするんですね で次が三国志五感情 感情式と まあこれあの 和王部もくだらを家も同じです つまりいずれ このそれぞれ違う譲表文なんですが 漢字の好む傾向と言いましょうか その漢字の知識の傾向が非常に同じですね 特に心情非常にまあ強く意識 心情に持ちられるような極要例をですね 極表現をよく使う これを特に意識するような 譲表文いずれもですね そのように くだらを家の譲表文も和王部の譲表文も なっ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 ですから問題は何でこのようなことが起きるのだろうか 両方ともこういう共通性が生まれるのだろうか これがまあ問題になるわけでございます これはあの中国の状況が大きく影響しているのだろうと思います まずここ16国の乱世の問題ですけれども 4世紀の初頭にですね 中国では下北の諸部族が反乱いたしまして 中国を支配していた秦が南に追われて小さくなります そして下北はですね ここ16国の分立攻防時代に突入いたしました でここでですね 下北の騒乱あるいは 新が南に行ったことによって 落路軍や台北軍が孤立し滅亡す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 このここにいた中国系の人々が 東方に流れていく ルミンとなって流れていくということが起こったわけです こういう大きな流れの中で成長していくのが コークリでありました コークリはですね こうやって下北の騒乱や滅亡した落路大砲両軍から 亡命するですね 中国系の知識人人士たちを取り込みまして 積極的に活用をいたしました 亡命した中国系のですね 知識人人士たちはですね 母子や母船目に等身の年号や称号を用いるなどですね 新海岸子 新英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非常に強かったことが 武田さんなどによって指摘されております こうやって取り込まれたですね 中国系知識人も活用することによって コークリは4,5世紀に飛躍的な発展を遂げることになりました 成長したコークリは南下を開始いたしますが これに対して南の白木はですね コークリに服属するということで成長する戦略を取ります 一方、九太郎はですね 亡命する中国系の知識人たちを取り込んで コークリと同じようなことですよね そうしてコークリと対抗し 茅野南部あるいは和国と連携を強化するということを起こします これによってですね 九太郎、茅野がですね 和国に文物や技術性を増揚し 軍事支援を得るというような構造が出来上がりまして その中で新へ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強い 新回帰思考の強いですね 中国系の人が九太郎経由で おそらく和国に移住し 先ほど見たような真の極要領を非常に対応するような 譲表文を九太郎や和国で作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のだろうと いうふうに思います ではこの中国系の人たちがどのようにしてですね その文化を継いでいたのか 文字文化などを継いでいたのかというところについて 正という問題にとも関わってちょっと注目して 検討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まずですね 5世紀後半の状況ですが 家屋の騒乱はですね 北義の家屋支配が430年に一段落するということによって 収まっていきます それと同時にですね 師匠もですね 中国系人種の航空への流入というのが 430年代を最後に見えなくなっていくんですね しかし師匠ではですね 九太郎や和国において 中国系の知識人たちの活躍というのは 5世紀後半も確認できる 九太郎でははっきり確認できますし 和国においても 長安などがやっぱり それに当たってくるわけですね ですから 遠い諸国の中では 中国系 しかし5世紀前半には もうすでに人の移動というのは ほとんど止まっているはずなので そうすると 和国や九太郎で 5世紀後半に活躍している 中国系の異住民というのは 中国生まれではなくて 遠い諸国 いわゆる かっこつきですが 遠い諸国で 生まれていた可能性が あると思います ただ問題は そうなっていくと 余計に子孫は 性や文化をどう継承したのだろうか という問題が 出てくることになります この中で注目されるのは 和国における 性の問題であります 5世紀の和国において 資料上 性を持っていることが 確認できるのは 先ほど見てきた 中国系と あとは和王族のみです しかし和王族は 相乗などによって 和性を名乗った いわゆる国性を名乗ったことが 分かりますが これは東アジアの関連に 習って 体操外交の際に 便宜的に 名乗ったものに すぎません 先の 刀剣類の名文などには 和王は出てきますが 性は使わないんですね つまり 5世紀の和人社会は 大概的には 便宜的に 使うということだったけども 国内的には 和人社会内部では 基本的に 性を必要としない 社会なんですね しかし 例えば 長安は その名文に 自らですね 自分は長安であると 書いているように 中国系の性は 和国で 必要なくても 彼らは書く 彼ら独自の社会環境の中で そういうのを 書いていこうとしている です これは一体何か ということですが まずこれは 中国における 性の問題が あると思いますが 中国の性というのは 新漢以降ですね 種族名としてというよりは 家の鑑賞として 使われたことが 指摘されています この家というのはですね 当時 中国では この支配者層はですね この指摘な家を 母体にして 成長しまして そして 公の場で活躍する つまり 公の場で活躍するための ベースになるのが 指摘な家ですね これを継承していく それが 性に反映されている 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ございます この家というのはですね 文化継承の場として 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した 細かくは見えません 見えませんけども 例えばこういう 新庄の記事などを見ますとですね 中国の支配層にとってですね 性の継承というのは やはり 家政 家の文化の継承として 認識されていたことが わかります またその 家の文化を継承するときにはですね 書物も継承されている というような資料も ここに掲げたような資料によって 見えてまいります 非常にですね この 新庄 異邸暴走試練 これは非常に面白い資料でございますが そういった中でですね ここの資料は 家の文化 習慣というのをですね 継いでいくために 息子がいなくてですね 仕方がないので 娘にこれを伝えることにして 家の文化を伝えてくれというので 娘に伝えた ということが書いてあるんですね 家の文化というのは 本来同性の息子に伝えるべきだ 伝えられるべきものだ というのが ここに現れているわけですが この娘はですね そのお父さんの言い付けを守って 書物も大事にして 戦乱の中を逃れていくんですね 戦乱の中でも書物を抱えて 家の文化を継承し そしてちゃんとその息子に 家の文化を継いでですね それを発展させた ということが書かれております つまりこういう家屋の騒乱の中でですね 書物を持って逃げる こういう中国系人士たちもいた 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このようにですね 書物を持って 移動する人たちがいた 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ですね そういうような書物を使って 文化を伝えるような人々がですね くだらなどにも入っている という可能性があります それをはっきりと示す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 この総上のくだら伝はですね 非常に興味深いと思います この450年に くだらはそうにですね 駅輪とか式戦という 戦術書を求め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が 専門家自体はここで 中国から捉え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つまりこの書物を使いこなせる専門家は すでにくだらには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それと関わって これはすでに指摘がされ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が 中国の書にはですね くだらはですね 原価歴を用いていたことが 宗の原価歴を使っていたことが 記されております この宗の原価歴というのは 445年に運用が開始されます 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 その5年後にですね 駅輪や式戦を求めているということは おそらくくだらはですね 宗の原価歴が運用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 きっかけにしまして 450年に宗に戦術書を求めまして 原価歴とともに活用を開始する つまり小読みと戦術書というのは 一体として運用するものでございますから そういった体制を整えていったのではないかと いうふうに考えられるわけでございます その点と関わってですね さらに注目されるのは七死刀です 七死刀はこれを遡るわけでございますが ここには対話4年という年期が出てくるわけですが この中でですね この七死刀に書かれている 兵後西洋というのはですね 金属器製造の吉祥的な日時を記したものであろうと 言われています つまりこれはくだらが送ったものですから 吉祥を組み合わせて小読みを操る知識人が くだらには存在していると もうこの段階にですね 369年に存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しかもこの対話4年という年号は 等身の年号でございます ところがくだらはこの時まだ 等身と国交がありませんので この名文にわざわざ等身の年号を入れたのは 新思考 新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つ 中国系の知識人がこの名文を作成していったり したことによるもの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がございます これは私は支持できる説だと思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 そうなりますとですね おそらくですね くだらではですね すでに4世紀に中国系知識人が 吉祥を意識した小読みの運用を始めていて さらに5世紀には 宗から原価歴や戦術書も導入することによって 小読みと戦術書の一体的な運用をするという 最新体制がこの時にさらに整えられたという風に 考え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風に思います では和国と書物の関係ですが 和国ではですね 日本書紀や古事記にワニという人が出てきます そして論語や戦時文をもたらしたということですが このワニの王という姓は 論語はですね 和王部の譲表文でも使われているように 流入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ですから和国にもですね 中国系知識思想がある程度書物をもたらして またそれを参照していた可能性はあるだろう という風には考えます さてじゃあそういった中国系の知識人たち その子孫たちはその後どうなっていたか について少し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実は6世紀になりますと 和国ではですね 中国系の姓がほぼ消え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 例えば日本書紀の有楽記にはですね 有楽天皇が長愛する文字技術者文人のですね 武蔵のすぐり青と日の熊の民の使い墓徳を 中国の南朝ですね 後にたびたび派遣した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 この天皇に禁止しまして 中国の南朝の外交に関わったと伝えられる 文字技術者のこの伝承というのは おそらく5世紀の中国系住民の伝承だと 見ていいと思いますが 彼らに関せられた姓 武蔵のすぐりとか 日の熊の民の使いといったものは これは5世紀じゃなくて6世紀に作られた この時ですね 6世紀に虎系議術者を集めて 編成した大和の綾生系諸子の 姓の一つなんですね ですからここではどうやらですね 中国中国もともと彼らは 中国系の姓を持っていたはずなんですが それは見えなくなりまして 彼らの姓は6世紀成立の和の姓 大和直友寺系の姓に置き換えられて 中国風の名のみ伝わっていると つまりこれはどういうことを示しますかというと 中国の生徒文化を支えた家というのは 和国では維持できずに 王権が編成した私族組織に 吸収され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 わかるかと思います 同様の例はですね 簡単に紹介しますけども この坂上の刈玉郎というのが の譲表文の中の祖先伝書にも 見られるわけですね これも大和の綾生寺なんですが 彼が祖先伝書の中でですね やはりルーツは中国にあり そして中国から大宝軍に移りまして そこから和国に来たこと そして自分の一族はですね くだらと黄国の間にいたこと などが書かれておりまして こういった伝書は完全にですね 中国系人子祖 家屋の騒乱などで移動していくような 中国系人子祖のものを描いたものと 考えて良いわけでございますが しかしこれはこの伝書は 大和長寺全体の私族伝書に 応じされていまして 中国系の生 あるいは中国系の家といったものと 関わるようなものとしては もうないわけでございますね つまり大和の綾生寺の中に 吸収されてしまっていると 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ございます ところが コークリア・クダラでは ちょっと状況が違います この点についてですね 細かく説明する時間的な余裕はないんですけども 例えば挙げられるものとしてですね 中国室との中国系コークリ人 クダラ人母子などはですね そういったものをよく表すもの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もちろんこの中身をちょっと吟味して 説明しないといけない部分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 コークリ系の あるいは コーク系当人になった人たちですね あるいはクダラ系当人になった人たち 彼らはいずれもですね 多くその 過福の騒乱でですね コークリあるいはクダラに移り そしてその後ですね コークリやクダラが滅亡する中でですね 党にまた移住していくことをですね 母子に書いてありますけれども やはり性や文化をですね 中国の性や文化を継承していることを 誇示し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 こういったものはですね やはり中国系の文化がですね コークリやクダラに移っても なおですね 長く維持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性や文化が長く継承されていることを 示すものであ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どうしてこのようなですね 和国ではこれが継承されず クダラやコークリなどでは これが継承されていくかということを はっきりと説明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けれども 一つ注目したいのは 和とクダラの中国官釈利用の相違でございます 和国の場合 例えば将軍号は王と有力中央合族が 名乗ります 使います それから大使号 軍大使号は有力地方合族が使っております ところがですね クダラの場合は 将軍号、王号、皇号 こういったものは有力地方合族が使えますが 大使号に対してはですね 中国系の不感想にしか与えていないわけですね つまり中国系不感想にのみですね 大使号を授与しまして 他の在来支配者層と区別し その維持を図っていた クダラはですね そのように見受けられます で、なんでこういうことをしていくのか 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 これは中国に対するスタンスの違い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 和国は 5世紀の終わり以降はですね 中国との国交、外交をですね かなり長い間途絶させ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 しかしですね クダラやコークリにおいてはですね 中国との外交は非常に重要な役割を ずっとその後も果たし続けるわけでございます その時にですね おそらく中国系の 中国の漢字文化などを持ったですね こういった人々というのは やはり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人々 そういった文化をですね 維持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なと そこがですね 和国と それからクダラ、コークリなどとの差として 移住民たちですね 中国系移住民たちの差として 現れたのではないか というふうに推測いたします さて 今度はその6世紀か7世紀にかけてのですね もう一つクダラからやってくる移住民の中でですね 興味深いのは 博士あるいは僧侶たちでございます まず博士なんですが そのクダラから到来する博士というのはですね 基本的にはこの表に書いてある通りでございまして 軍事の運命を 和国とクダラの軍事の運命を前提として クダラが増揚するものでありまして 同時に僧侶も送られることがありました それからもう一つは 和国にしばらく移住して住むわけでございますが しばらくすると帰ることが結構ありまして 任務を終えると帰国することもある つまり本族はやっぱりクダラにあると 見るべき人たちでございます この諸博士について言うとですね 見ると非常に中国系の性を持っている人が多いでございますね もともとですね 日本ではこういうのは おそらく例えばクダラが梁と交流した時に 梁から手に入れた中国系の 中国の知識人を和国に与えたんじゃないか っていう風に考える人多いですけれども しかし師匠の中にですね クダラが梁から博士などを得たっていうのは もう本当に限られるわけですね 少ないです しかし和国にはかなりいろんな人が行っているので これが全部その梁などから直接手に入れたもの そのまま横に流すように和国に派遣しているとは ちょっと思えなくて おそらくですね さっきのことなんかを見ますと もともとそういう伝統的に 中国の文化を継承していくような 移民の子孫たちがクダラにはいて そういう人たちをベースにですね そういう人たちが和国に クダラ王権から送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 特に駅博士とか歴博士について言うと もともとこれは伝統的に 中国系クダラ人の仕事ですね 先ほど見たように がもともと古く行われていたと思いますから こういったルーツを持つ人たちが 入ってきたというふうに 見ても良い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それからこういう人たちはですね どうやら書物ももたらしたようでありまして この旧世紀の末のですね 日本国現在書目録というのが 図書目録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 その中にはですね 両大のいろんな書物が入っているんですね これはですね クダラの書博士たち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ものではないかと いうことが指摘されております この点で言いますと この書物を使ったその学習というのはですね この例えば日本書紀の このスイコ10年602年10月上 クダラソー観録という人のところで出てくるわけですが クダラからやってきたですね 観録はですね 歴本や天文地理書 それからトンコホーズ書をもたらしまして そのそれぞれの書物に対応する技術をですね 和人の書生たちに教えて 伝えていっているわけですね つまり クダラ人が先生となり そして書物をもたらし 書物を介してテキストを持って 和人の学生に教えるという 先生と弟子の関係で 物事を教えていくというですね こういう練習方式が この博士やそれから僧侶が 捉えする時期になると 活発に見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 こうやってですね クダラ系移住民が先生となりまして 在来者に知識や技術を伝えるということが 盛んに行われるようになってくる これが6世紀の後半から7世紀にかけて 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こういったものは技術伝承でも起こったようでありまして 例えばここに出てくるのは 飛鳥寺の創建に関わるものですけれども 飛鳥寺が創建される時 この赤線棒の部分はですね クダラ王が派遣したですね クダラの技術者たち それから青線部分は 一方これを受けて学んでいく 和国のですね 側の技術者たちなんですね ただ これを見ていきますと 和国の後人組織にはですね 複数の作業集団があって それを捉え系種族出身の これ捉え系種族出身なんですよね のベノオビトが監督し その下にはですね 作業者の諸手がつくと そしてその複数の作業集団を さらに大和の綾氏の出身者が 溜まれているという風に このようにですね もともとは 古く変える トライ系移住民の子孫 技術者の子孫たちをですね 新たにやってきた技術者がですね 教え育てて 技術を刷新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が なされていることが こういったところで見受けられます こういったやり方をですね 大々的に今やっていくようになるのが くだら滅亡後でございます くだら滅亡後の亡命くだら人について 最後お話を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くだら滅亡については ざっとここに年表のように示した通りで 改めて示しませんけども このくだら滅亡によってですね 移住者は大体ですね 日本の師匠だけでも3000人を数えて 大きく超えますから もっともっともちろん問題はいると思いますね それからあとやってきた人たちの中には 中国系くだら人 かとか語とかいう名前性を持っている人 あるいは和系くだら人 シナノとかですね くだら人で出てきますけども も含まれます つまりこれはご承知の通り くだらは多民族国家でありますから そういった多民族構成をですね まさにくだらからの移住民というのは こういう多民族構成をとってですね いるということが 一つの特徴でもあります この亡命くだら人の技術知識について 日本書紀の天地十年の記事は 非常に分かりやすく整理されているので それを表にしたわ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 右の中期が彼らの技術ですね 法に通じていたりですね あるいは兵法に通じていたり 薬に通じ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まずですね 亡命くだら人たちが真っ先にやらなきゃいけなかったのはですね 和国の防衛体制の整備でございます 有名な記事ですが 日本書紀の中にもこのように 山城を作ってみたりですね したことが書かれ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 もう一つですね 注目されるのは いわゆる肝心を養成するときに 彼らが大きく活躍したということです 例えば学識 肝心の養成を行うですね 大学寮の前身組織が 学識というのがあるわけですが この教官に彼ら 亡命くだら人たちはつきまして そしてそこで習う学生たちはですね 従来から文字技術を持って 王家に使えた古いトライ系氏族 東西の文人たち だから彼らよりもずっと前にですね トライした先祖がトライして その技術を使って 代々文字技術などを継承していた トライ系氏族がですね 新たにくだらからやってきた 亡命してやってきた その知識人たちに教えてもらって そして漢人として 律令国家を下支え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 やっているですね これは例えば 医学系も同じです 疑惑寮という 医師の要請する 律令国家の 律令体制の 転薬寮の前身組織 この教官にですね やっぱりくだらからやってきた 亡命してやってきた人たちがつきまして ここで習う学生たちはですね やはり従来から 異術を持って王家に伝えた 古いトライ系氏族の人たちが 優先的に採用されているんですね つまり旧来のトライ系氏族を新しくやってきた くだらがみつぼによって新しくやってきた 信頼の知識人が再教育して 律令国家を下支えする 実務官人技術官人を養成するという このやり方がある これは先ほど見たように 飛鳥寮総健寺の 後人組織の技術練習なんかも 同じようなことをやってた わけですよね このようなですね あのことが律令体制に移るときに よりくだらがみつぼによって たくさんくだらからの移住民がやってきた かもってもっと大規模に本格的に行われ これによってですね 日本の中で律令国家が作ることができた ということにな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ということで最後結び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 くだらけ移住民とは何か という一言では言えないわ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 簡単に日本古代史の側から ということ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 行きつけ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とですね くだらで複合的に育まれた 多民族的あるいは国際的な文化を 日本列島に伝えて 両国を政治的につなぎ 日本の古代史に決定的な役割を果たした人々だと いうふうに言えるのではないかなと いうふうに思います はい 以上で私の報告は 終わりに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田中教授の方法論は その人々の歴史の人々が 生まれた環境 そして 彼らはどの方法を どの方法に行われたのか というのを指摘しています 그래서 이분が言い返したことで 最も重要なことは 過去に 백제の一方法律に 移民を 갔던人々が 再生まれた人々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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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の国家の たなか先生は 僕が一番最初に 申しましたけど 人間そのものから 歴史を復元するタイプですね 先ほど 田中先生の話も ありましたけど 古くから 田中先生は 京都立花大学の 中久保達夫先生ですけど この先生は非常に 若い先生ですね 若い先生ですけど 鋭い視点を持っています 僕も この先生から いつも教わってますけどね 特に 韓国に 何回も行き来しながら 異物を直接見ながら 研究する そういうタイプの先生です 今日非常に 面白い発表になると思うので 皆さん ご清聴お願いします それでは 中久保先生お願いします こんにちは 京都立花大学の 中久保です 今日はどうか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私の発表タイトルは 古代くだらけ 関係異住民の研究 国家地域間の 交流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まず 日本の歴史学では 古代移住民に関して 重厚な研究史があります 移住民に関する 先駆的な研究を行ったのは 関明さんで 1956年の著書 キカジンにおいて その古代移住民の 歴史的な役割が 非常に大きかったということを 記載しました この指摘の重要性は 今でも変わっていないというふうに 私は考えます そして文献資料のみならず 広告資料をもって 古代都内人 移住民の研究は 大きく進んできました とりわけこの10年間 20年間に進んできたことは 大きい成果があります 一つは 朝鮮半島 関半島の土器と 日本列島の土器を比較することによって 日本列島に住んだ 移住民の ふるさと 古地 系譜を追求することが 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が あります またその居住地を つないでいくこと 関半島経路器の出土地域 集落をつないでいくことで 交流ルートの推定ができるということも 非常に大きな成果です さらにこの10年 研究が進んだこととしては 日本列島在来の土器 弾きと 関半島経路器の 関係性を知ることによって 在来の集団と 移住民との関係性や 融合性 根拠 根性といったようなことまでも 追求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 大きな広告的な成果じゃないかな 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この発表では 近畿地域を対象として こうした古代移住民の 在り方を 古墳時代史の中で 位置づけ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 思います 次に地域間の交流を考えるために 都来系文物について まとめておきたいというふうに 思います 東アジア世界の変動と 和の古墳時代社会を 考えるためにも 様々な広告資料に 注目する必要があります 都来人を 移住民の存在を示す 広告資料としては それまで日本列島では 見出しがたく 関半島と共通する意向や 異物が対象となります 具体的には 今スライドに上げているものになります 私の発表では 特にこの土器資料を中心に 一番下に書いてある 土器資料を中心に 検討を進め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近年の日韓交流の研究では ソーシングでありますとか 工具であるとか あとは埋葬施設や 埋葬収属 武器・武具に関する 研究が大きく進み とりわけ有力社官 エリート層の 日韓各地の エリート層の 交渉の実態や 両属性といいますか どういった政治勢力に 属していたのか それが単一の政治勢力だけではなく 複数の政治勢力に属していたのではないか というふうな議論が進んだということは 非常に大きな成果であった 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その中で私がどうして 土器資料を扱うかというと それは日常的な交流のあり方や 文化交流のあり方が より分か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と 集落構造や 集落同士の関係に見る変化から 日本の古代国家の形成でありますとか 東アジア情勢の変化といったものを 見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 考えるためであります そのために非常に重要な資料となってくるのが 土器資料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今スライドに写している資料というのが 日本の古墳時代の土器 末器とはじき 末器は朝鮮半島から 養業技術層を導入して 日本ネットで作られるようになった 還元小生の焼き物でありますけれども その末器の特徴と 日本ネット在来の これは酸化炎小生の焼き物になりますけれども 低い温度で焼かれた はじき これの関係性をまとめたのが 左の図になります そして右のイラストは 私の研究室のですね 卒業生が書いてくれた図になりますけれども ちょうど5世紀半ばにおける 末器とはじきの関係をまとめた図になります もともと3世紀から4世紀では はじきしか用いられていなかったものが 5世紀には末器が入ることによって 大きく和の食生活でありますとか 日常生活は変化をし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 そして末器の導入でありますとか 調理用土器の変化には やはりあの関半島からの影響が 強く認められることでもありますので こうした実態のあり方をですね 異住民を介して 追求していくというお話をですね これから3世紀から4世紀 5世紀6世紀に沿って 説明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それではまず3世紀から4世紀の あり方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左側の図は東アジアの 3世紀から4世紀における 各地域勢力 とりわけ3世紀の地域勢力の図を 示したものであります 3世紀から4世紀の東アジア世界を 考える上では 公益ネットワーク 公益網の存在が非常に重要である 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3世紀から4世紀という時期は 日本航空学の土器変年では 庄内式平行期から フル式平行期と言われる時期にあたります 歯磁器が主に使われ 投資増器は日本列島の中では 製作されておらず 剥来品が中心となります そしてこの時期 とりわけ3世紀という時期には 日本列島各地の土器が移動するという 現象が認められます この土器移動現象は 地域間交流が活性化したということを 意味す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して その日韓関係を考える上で 代表的な遺跡が福岡県にある 西陣町遺跡になります 西陣町遺跡を代表として 他地域の土器を多量に出動する遺跡の存在があるわけです こうした他の地域の土器を大量に出動する遺跡を もしくは地域をつないでいくと 公益のネットワークを復元することができます 2007年にこの現象をまとめた 久住武雄さんは この博多湾貿易というふうに名付けました そして博多湾貿易は 3世紀から4世紀初頭にかけて 発展するわけでありますけれども 実のところ4世紀の中央前後には 衰退するということも分かってきています 西陣町遺跡を含め 各地の公益拠点 特に日本列島の中で 形成された公益ネットワークは 衰退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 遺跡の検討から分かってきています 変わって 関半島のプサンやキメを中心に はじきが出動し変容することから 新たな公益拠点が 近岸海の地域に形成されたと 見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キメテソンドン古墳群などの 応募級の遺跡だけではなく フィンド遺跡など 東アジア世界をつなぐ港の機能を 兼ね備えた遺跡の存在が重要となってきます この背景には 環境変動などを考慮に入れる必要もありますが 中国大陸での政治を不安など 東アジア情勢の激変も 重要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日本列島の政治変動も この時期に認められ 大規模古墳群が 大和東南部から北部 そして川地の地域へと 変動するということが 認められています 中国王朝の後ろ盾を頼った 外部依存型、外部権威依存型から 内部権威創出型へ移行したという そういった理解も提示されています そして新たに対等した 大和北部勢力と川地の勢力が 金管開発との連携を強めたことが 副総品の研究から明らかというふうに言えます そして5世紀には さらに大和の北部から 大阪湾岸、古市もずこ墳群の成立 大和北部勢力からですね 川地の勢力が 和の中央政権の中で 主導権を握った時期というふうに 捉え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ふうに 私は考えています そして 日韓交流のあり方も大きく変わって この時期には 古代移住民が関西、近畿地域を中心に その出土遺跡の分布の核となるというふうな 変化が認められます 移住民、古代移住民については 日本考古学の中では トライジンという言葉をよく使いますけれども このトライジンの住所づくりという研究が 亀田周一さんや田中清美さんによって リードされてきまして 現在 数多くの遺跡や トライジンの 移住民の ふるさとが 分かっているような 研究状況にあります 3世紀から4世紀のあり方と比較すると 分布の中心が 九州から近畿地域へと 移ったということ そして 出土遺跡の数が 約10倍程度 もしくは20倍程度 10倍から20倍ですね これは地域によって差がありますけれども 増加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挙げられます そして最も大きな違いは 3世紀から4世紀では 寒半時計土器の変容や需要というのが 限定的であったのに対して 5世紀になると 日本列島の土器用式を 抜本的に変えるほどですね 大きな影響力があったということ これが大きな違いとして 挙げられると思います 次に 乾式系難質土器について 話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とりわけ近畿地域では この乾式系難質土器の 出土遺跡が その分布の状況が よく分かるような研究段階になっていまして 左の図は 乾半島経土器の出土遺跡を 2013年にまとめたものになります 代表的な遺跡としては 大阪府にある長原遺跡や 大阪府にある 首都宮北遺跡 佐良郡上里遺跡など 大阪湾に面し とりわけ川地湖という 湖がありますけれども 川地湖周辺に 位置する遺跡群に とりわけ 乾半島経土器が 濃密に出土するということが 分かってきています さらに 私や 柏高科研究所の 中野崎さんの研究によって 乾式系難出土器が 需要される過程というものも 分かってきました これは 在来の弾きの研究が 進んだということが 背景にあります 左の図に イラストとともに 示しているように 乾半島における調理方法と 日本列島在来の 調理方法というのは すすの付着や 苔の付着範囲などの 検討によって 違うということが 明瞭になってきましたし また 機種の構成や その製作技術 あるいは サイズの構成から 異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 分かります 土器の出土だけではなくて その使用方法の違いが あるということが 明瞭となってきた ということは 植文化の違う人が 例えば 乾半島系土器が 出土する遺跡には 存在したということを 示す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したがいまして 乾式系難出土器というのは やはり 古代異住民の 存在を示すと そしてその 土器の 系統が分かれば その系統の 簡単に言うと 移住民の ふるさとが 分か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ただ 最近では 弾きの研究が進んで ふるさとが 分かるだけではなくて その移住先で 1世代を超えて 2世代を超えて あるいは 在来の集団の中で その移住民と 非常に仲が良かった おそらく 婚姻とか 親戚付き合いとか そういったことが 考えられるかな 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 そういった 土器群の 在り方というのも 分かってきました それが 写真に示している 弾きの 製作技術でありますとか そういったものを 取り入れた 乾式系難出土器が 存在するということが 分か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 真ん中に 深鉢型土器 この上の図の 上の写真のものは 元々の作り方を 色濃く示したものですけども 下の図の 深鉢型土器というのは 少し形に 崩れが見えてきて さらに 弾きの作り方を 導入したというような ものになります こうした 在り方を まとめたものが 今 お示ししている図になりまして 大きくですね 日本列島には 2つの 重要な在り方がある ということが 分かってきました 1つは 先ほど来 見てきてます 大阪の 長原遺跡を 中心とする 在り方で 乾式系難出土器の 長卵系土器とかですね 深鉢型土器 古式鍋というものを 早くにですね 従用して 日本列島在来の 土器としてですね 土器の 製作技術などが 重要 なんと言いますか 日本列島在来の 製作技術と 乾式系土器の 機系とかですね そういったものが うまく融合してですね 定着型難出土器というのが 出てきて 新しいですね 日本古代へと つながっていく 新しい車水器の あり方をですね リードするような 様子を見せる集落 こうした集落が 大阪湾 特に川地区周辺には 顕著に認められます 一方で数多くの 近畿の遺跡というのは 乾式系難出土器は 出土する そういったあり方は 見えるんですけども 基本となるのは 日本列島在来の 急動の 機系を持つ 二滝用の土器であって 部分的にですね 乾式系土器を 需要していく もしくは あの 超東亀 超乱系土器を 需要するに際しても 非常に長い時間をかけて 需要していくといった あり方があります あの こうしたあり方の差というのは 都内系集団の 集団の規模であるとか 定着度合い あるいはですね 在来の集団との 関係性の差による ものであるという風に 考えております そして 一番ですね 古代移住民を 受け入れた地域というのが 大阪湾 モズ古市古墳群 古市古墳群が 築造された その地域になるという これは積極的に 古市古墳群の 集団が 都内系集団を 受け入れて 東アジアでの 交流を重視した ということを 背景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 という風に 考えています また 最近興味を持っている ものとして 土器管というものが あります これは 長卵系土器や 鍋というのは 新しい土器で それを需要する という風に 先ほど言いましたけども その口を合わせてですね 棺とするというような そういった 検出事例も 監視器系の 難出土器が 県庁に出土する地域を 中心に認められる ということも 分かってきました 土器管については 2014年に 中西恒夫さんという方が 修正されて 検討されていてですね 中西さんは 5世紀の半ばから 8世紀に至るまでの 土器管を 214例集めて 検討されました 中西さんの研究で 興味深いところは 古墳時代に 生きた人の 年齢別の 身長や 座高 肩幅 脅威ですね これを計測 推測して 土器管に 推測された 人物の 年齢 そして 屈想されたのか 新転送だったのか ということを 検討されました その結果ですね 中西さんが 結論付けられたのは これは 子供 胎児 乳児 幼児 生児 そうした 子供の 棺であった 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5世紀半ばに こうして 土器管として 新しい 鳥堂ガメや 鍋 もしくは 外来の 鳥堂ガメや 外来に由来する 鳥堂ガメや 鍋が 用いられていることは 非常に興味深いことです 下半島においても こうした土器管は 類例が多い というふうに 思います そして 今後 こういった 比較によって 東アジアにおける 子供の 埋葬収属 異住民や その次世代 根欠児などの 存在を 検討できるのではないか と考えています 下半島での 事例や 最新の研究について 教えていただけると 非常に 嬉しいところです さて 最新の 白鳥砂成果や 研究成果についても 紹介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近年では 大和盆地南部の 震度遺跡が 注目されています この遺跡では かやけを中心とした 初期水域が 大量に出土しました また 栄山交流域と 関係する 乾式系難出土器 馬の骨 鉄砕 石製品 木製品などが 大量に出土し 報告書が 今年の春に 刊行されています この遺跡では 出土した 木材を 日本効果学で 最近 用いられている 年齢酸素同位対比 年代測定法 という方法を 用いて 年代の 結果が出ています 私も この研究プロジェクトに 関わっておりまして およそ410年 西暦の410年に 木材が伐採された ということが 明らかになっている ところです 水域でいうと TG232から TK73 特にTK73が TK73形式の 水域が 含まれる もしくは その時期の はじきが 含まれる 状況でありまして 日韓 各地域の 土器変年の 歴年代 について さらなる 研究が進むことが あるのではないかと 期待している ところです 地域を変えて 検討していきたい というふうに 思います 川茶大和といった 中央政権の お膝元から 離れて検討することも 古代移住民の 分析の上では 重要です とりわけ 兵庫県南西部の 張間地域は 発生期に ふどきという 地域も 残っておりまして 古代社会の 研究に欠かせない 地域です また このふどきは この地域で 執筆されて まとめられたもので 当時の 中央政府によって 巡検証や 改変がされた というわけではない という この地域の 状況を知る 一級の資料となります こうした ふどき これは発生期に 書かれたものですけども 5世紀段階の 寒半島系土器から 移住民の存在を 想定すると もちろん このふどきの中にも くだらけや 白木系 かやけの 移住民の存在が 記さ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 それ以上に 寒半島系の 移住民の存在が あったということが 集落遺跡の 分布 寒半島系土器を 出土する 集落遺跡の 分布から 明らかとなります この地域では くだらとの 関係を知る上では 兵庫県の 神戸市にある 出会い遺跡 出会い用という 水域の 水域 透湿土器の かまとの存在 これ4世紀の 紅葉から 私は4世紀末まで 幅を見た方が いいというふうに 考えてますけども そういった あり方から 明らかでありますけども それ以外にも 古式でありますとか 長蘭系土器でありますとか 鍋でありますとか そういった 遺跡が 発見されておりまして さらに興味深いこととしては こうした 関式経路器や 初期水域の分布を 古代の 発生器の段階における 道路と重ね合わせてみると 非常にですね その道路が通るような もしくは 交通の拠点となるような ところに こうした遺跡が 分布する傾向にある ということも 最近 分かってきています ちょうど5世紀の 関式経路器が 出動する時期というのは 馬が日本列島で 飼育が始まった時期でも ありますので そういった関連性を 検討したいところです 次に 集落遺跡に絞ってですね さらに細かい検討をしていきたい 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どうしてこれをするかというとですね 今取り扱いたい遺跡というのは 日本の古代豪族の モノノベ市というですね 中央政権を支えた 有力な ウジ族というふうに 言うことができますけども このモノノベ市というのは 大阪と 大和 川地と大和の地域に 拠点を持ったということが 想定さ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 その 大和の拠点となった 古遺跡の様相を 見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 思うためです この古遺跡という遺跡は 2世紀 弥生時代後期に 農耕集落が形成されていってですね 3世紀にも継続するんですけども 3世紀の段階では 地域の拠点というふうな遺跡として 評価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むしろ集落が大きな各期 変化を迎えるのは 4世紀でありまして 集落の各地に 儀礼の痕跡を認めることができます また この磯野上神宮には 九太郎との関係を示す 七死刀が 収められていますけども その七死刀が 輪に送られた時期というのも 4世紀後半というのが 通説であるかと思います もっとも 七死刀の 時期については 最近東予市の 研究者から 5世紀後半ではないかという説も 提示されているところです この古い遺跡が 日本列島の中で大きく変化する 日本列島の集落遺跡の中でも 突出した内容を持つ そういう時期というのは 5世紀になりまして 今の写真で示していますように 監視器時や 出現期の 水域の月見などが 出土する遺跡となります その 大きな変化としては 上の図に 上げていますように 集落構造が 大きく変化して 雛壇工場を なすような 階層構造を 集落経過の中に 埋め込むような 在り方を 見せ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その変化を まとめていった図が 右の図になります そして大きな変化として この古遺跡では この物延べ市という 古遺跡を 基盤とした 物延べ市という 勢力というのは 軍事種族として 警察権を握っていた 種族として 有名であるわけなんですけども その中で 闘争具が 作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 分かっています そして近年 高槻市 埋蔵文化財センターの 三好雄太郎さんという 研究者 私の共同研究者で ありますけども 彼が 5世紀では この遺跡では 中央政権の 各エリート層が 共通して持っている 闘争具を 作っていたのに対して 6世紀になると 株土という 物延べ市を 代表する こういった 頭の丸い 闘争具を 作るように 変化するという ちょうど 6世紀の時期に そういった 各期 この6世紀の時期というのは 日本古代史において 古代の 宇治族 氏族というのが 形成される時期に あたるわけですけども その時期に この物延べ市 特有のですね 物を作り始める ということもですね 遺跡の調査研究によって 分かってきている ところです こうした 集落の 変化 というのはですね 日本列島の中だけではなくて それをつないでいった 異住民の存在を 検討することによって よりその背景というのが 明らかになってくる というふうに 考えます このことを 示すものとして 考えたいことは 5世紀の後半から 6世紀の前半を中心に 関半島の中でも 水域 日本列島で作られた水域でありますとか 日本列島で作られた水域を 模倣した水域経土器が 出土するという そういった要素にも 注目する必要がある というふうに 考えています そして 例えばこの こういった 出てくる遺跡が どういった遺跡かというと これはイオンチョロさんの研究でも 明らかなように 永山湖流域で多く出土するわけ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 こういった永山湖流域の拠点集落を束ねる中心集落 例えば 湖南湖流域の に至る陸路の結節点にあるという そういうふうなあり方というのは 共通性を考える上で非常に重要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るわけです 海半島と日本列島に張り巡らされた 広域網の位置集積装置として 評価できるような遺跡に こうした水域経土器 もしくは日本列島の水域が出土して 一方で日本列島の中でも 朝鮮半島、韓半島をつなぐ そうした都内系分物の 需要をする あるいは交通のですね 拠点となったところにですね そうした集落構造の変化が認められると つまり同調的なあり方が 認められるわけですけれども その背景にはですね やはり媒介者としての 移住民が果たした役割は 大きいというふうに 言え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わけです こうしたことを考えていきますと 水域が用いられた 儀礼の背景というものも 検討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 思えてくるわけです その中で私が一つ注目したいのは 水域の打ち書き儀礼というものであります 水域には公園部や警部そのものを 打ち書いたというふうな あの儀礼の痕跡が認められるものがあります 今図面で示しているものが それに当たるわけですけれども これは水域の口の部分や首の部分を中心に 衝撃を与えることによって 割ったそういったものになります けれどもこうしたものが 日韓で共通して認められるということも 近年分かってきたことでありまして もしこれが正しいのだとすると 単に水域が移動したというわけではなくて その用いた儀礼の中身までも 共通していたという可能性が出てくるわけです これにはやはり双方向的で なおかつ頻繁な交流のあり方 もしくは密接さということを 伺え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以上が5世紀の様相ですけれども 5世紀末から6世紀にかけて 古代移住民についても 5世紀末から6世紀にかけての 古代移住民についても 検討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これまで6世紀の都来人については 中国系都来人の存在が注目されてきました 久代の地にあって 中国と密接なつながりを持った人々のことを 漢人系都来人というふうに 日本考古学の中では呼んでいます ミニチュア水版具を位置づけた 水野正義さんの構想と かんざし服装とともに 名機服装の思想が ミニチュア水版具に反映したと考える 関川直久さんの研究は 今でも輝きを失ってい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近年では 群山四番利古墳群など ミニチュア水版具や かんざし、銀九代が出土した 九太ら周辺部の実態が分かってきました さらに 花向上るどん古墳群の調査によって 環状くだらきの中央部に ミニチュア水版具や 銀製かんざしの服装が 確実しでき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 九太ら中央における中国系 異住民の存在が 朧げながらも 浮かび上がってきたわけです 日本列島では ミニチュア水版具及び かんざしの服装は 大和の桜井市の岩代地域 奈良県の南部のですね 奈良県南西部の勝良木 大阪南部の石川流域や 大阪南西部の生駒南部 そして琵琶湖のですね 南の西のですね 大見湖西南部に 集中するようなあり方があります この分布は当時あるいはその後に 応急が置かれた場所に 非常に近いということが指摘できます 日本列島における文字の需要は 中国から九太らを経たというルートが 推察できますが その媒体となった 肝心系異住民 肝心系トライ人の存在が 検討可能な研究段階となってきたわけです 次に6世紀の張間地域にも 目を向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集落遺跡としては 朝鮮半島南西部との関係性を 伺える土星煙突が 地久間宮の前遺跡や 上脇遺跡で出土しています また寒風遺跡では 大壁、壁中住居が 3棟建出されました 上脇遺跡では5世紀以降 居住域が継続的に営まれます そして7世紀には 掘ったて柱建物が主体となり 北方位に掘ったて柱建物が 並ぶという変化が見られます 千円土器、多骨堡量に関する 遺物に加えて 鉄砕と石が出土しており 様々な種工業生産物資流通が 伺える遺跡となっています この2つの遺跡も 山陽道、古代の道路と 関係する位置にあたり 陸上交通との関係性が 伺えます 先に5世紀前半の 間式系南出土器の出土遺跡は 陸上交通路と関係すると 指摘しましたけれども これは6世紀に発展すると 見てい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 以上の議論をまとめて 本発表の方を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 古墳時代核実験における 古代移住民の主な役割というのは 次のようにまとめることが 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 3世紀から4世紀では 物資入手型対外交流というのが 重要視され 公益民としての役割が 東アジアの交流の中では重要でした それが5世紀になると 技術知識導入型対外交流といったものが 中核となっていき 日本列島の中では 主工業生産の食産や地域開発が進展します この中で非常に重要な役割を担ったのは やはり古代の移住民でありました 双方向的な交流が活性化して 人的交流を介して こうした主工業生産の食産や 地域開発の進展が行われ 古代の交通網の整備であるとか あるいは集落構造に変化が認められるといったことが 伺え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 考えるわけです そしてそうした5世紀の在り方が基盤となって 6世紀から7世紀には 技術知識導入型として より知識の方が重要視されて 主工業生産が定着化し 交通網の整備や 途上出現の歴史的な前提となったのではないか 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わけです 日本の古代国家の形成過程では 初期段階と成熟段階というのを 見極める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そして 初期段階から成熟段階への移行において 文書行政や官僚組織といった指標が重要になってくるわけですけども 日本古代ではその需要に特に移住民 とりわけ中国系や くだらけの移住民が関与し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けども 高校資料からもそうした実態が明確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 今日ご紹介した資料を通じて 私は考えているところです そして 移住民の歴史的な役割は 重なりを見せながらも 大塚見には古墳時代前期から古墳時代中期に 公益を介した物資入手から 人的交流と定着による 技術知識の導入へと移行することが 見えてきています 最初に述べた関明さんの構想をより具現化して 東アジア世界の中で 融和的な戦略を取った古墳時代の在り方を 人類史の中でどういうふうに位置づけていくか これを課題として 今後も私自身の研究で 勉強を続け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日本の古代国家が 형성되는 과정에서 백제에서 건너간 移住民들이 특히 技術과知識을 가진 移住民에 의해서 이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결정的 역할을 하였다 즉 일본의 일본이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데 백제에서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건너가서 이들에 의해서 그런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재밌게 전개해 주셨는데요 또 오늘 여기 내용 중에서 하남시 감일동 유적이 나왔는데요 이게 최근에 발굴된 유적인데 이 유적에서 중국에서 많이 부장하는 무덤에 부장하는 명기라고 그러죠 무덤에다가 껴묻결이 부뚜막 껴묻결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중국계 이주민도 또 중국에서 백제로 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10분 후에 고려대학교 조윤재 교수님도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낙과크보 교수가 아직 확인을 못한 새로운 자료 우리가 석궁이라고 석궁의 방아쇠에 대한 이야기를 조윤재 교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낙과크보 교수님 이야기하고 조윤재 교수님을 같이 듣게 되면 우리가 덤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일본의 시청자들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 후에 다시 만나뵙게도 하겠는데요 일본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낙과크보 선생님의 말씀은 일본의 국가形成 과정에서 특히 그다라계의 이주민 낙과크보 교수님과 지식과技術을 持っている 人々에 일본의 국가形成 국가形成 に 貢献した という 話ですね 新しい文化が入ってくるんですけど、その証拠として最近発掘調査されたカナン市のカン一堂遺跡、カミルトン遺跡の事例を取り上げて、そこから出ているかまどを複素する儀礼、いわゆる中国系儀礼ですね。 そういう話を取り上げて、中国から新しい知識がくだらにも随時入ってきたという話もありました。 中久保先生の話は、この後の高麗大学の張雲哲先生の話にもつながりますので、10分後、皆さん、高麗大の張雲哲先生の話を期待してください。 10分休みをとって、3時から皆さんと再びYouTubeを通じてお会いすることにな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それでは、2部を始めます。 1部の始まり、YouTubeの音声問題があって、ちょっと遅く始めました。 でも、このような話を始めました。 さて、このような話を起点して、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の音声では、私たちは、中国語を。 최근에는 중국과 백제의 교류,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조윤재 교수님이 그동안 연구한 것 중에서도 백제에 나타난 중국계 문물의 흔적, 즉 중국계 이주민들의 흔적을 추적하는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발굴된 하남시 가밀동 유적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가밀동은 조윤재 교수님이 발표해도 있겠지만 말이 하남시지 거의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롯데타워인가요? 롯데타워에서는 2.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백제의 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에서 바로 근처에 있는 무덤, 고분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미오는 일본의 여러분의 2부의 발표는 고라에 대학의 조윤재 교수님께서 시작합니다 조 선생님은 중국 공학학 전문입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그따라의交流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204년대의 종교들을 통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하다리를 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가난시 가난이 지堂의跡, 가밀 동의跡의 ю지 히트의 서스트로인 중국계의 분석에 대해 발표가 있습니다 조 선생님을紹介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금 확인된 자료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확인된 자료들 이런 것들로 제가 이미 일부분은 이전에 여러 장소를 빌려가지고 언급한 부분인데요 이것들을 조금 수합하고 집상해서 여기서 백제에 유입해서 들어온 중국계 이주민이라고 하는 이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보이는 물질자료에서의 흔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대 중국 중원지역 주민들 그리고 특히 화북지역의 한반도 서북지역과 근접한 이러한 주민들 요동 및 한반도로 상당한 대량의 이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진말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국 후기 특히 우리 고조선과 상당히 관련성이 깊은 제후국들 중에 북방의 가장 강력한 제후국이었던 연입니다 연과 한반도와의 관계는 이미 문헌 혹은 고고자료로 상당히 잘 알려진 바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관계 속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한족 인구의 이주가 포착이 됩니다 진말 후에 한초가 되겠죠 진이 망하고 이 시점이 중국에서는 여러 격변이 있지만 대단히 큰 격변이었다 한반도는 바로 이 시점에 중국 내지의 그런 전란 그리고 정치적 소용돌이 이러한 격변에서 비교적 안온한 지역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이격돼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량의 이주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연과 그리고 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나라, 제나라 특히 화북 지역이죠 이러한 지역들의 사실은 피난 인구입니다 피난 인구가 대량으로 들어오고요 이주민의 사실 대부분은 이러한 제후국들이 거점 지역으로 있었던 산동, 화북, 요령 비교적 근접한 지역이죠 여기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헌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특히 호환서 같은데 서한 초기 연의 위만은 취당 수천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별적인 이주가 아니고 상당한 인구를 데리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사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규모의 대량의 인구가 이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규모를 끌고 조선을 통치한 시기 소위 취당의 인적 구성이 재미있습니다 여기서는 연만이 아니고 제나라 제후국들의 망명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무제, 이제 서한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B108년이죠 가장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시점입니다 원봉 3년인데요 한사군이 설치가 됩니다 이제 한해 병군 설치에 물론 한사군도 있지만 사실 남쪽으로는 교지군이라든지 서쪽에도 여러 군들이 소위 말하는 한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군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병군 설치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만이 아니고 사실은 베트남 북부지역이나 광서지역이나 현재 상당한 인구의 이동이 보입니다 자, 이런 이주는 폭증이 되는데요 동한 위진 남북조식으로 오면서 한반도로 이주는 여러 형태하고 성격으로 지속이 됩니다 절대 단일한, 당일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획일적인 그런 이동은 아니었을 겁니다 백제사의 성립 및 발전 단계에 사실 이러한 이주민들, 다수의 중국 이주민들이 업소되어 활동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과 관련된 고고 자료를 한번 대응을 해보자고 그러는데 그 대응이 쉽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왕에 밝혀진 자료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제사에서 감지되는 역외적 문화현상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까요 중국 이주민의 발생 배경,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점이 사실은 초기 중국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백제사의 주로 4세기 전후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점인 바로 낭낭대방군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출신, 이 두 군의 출신들 백제 이주 활동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한국에서 이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 이주민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안 그러면 마한백제 지역이나 안 그러면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옮기면서 이들이 과연 이 조직이나 국가체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종합적 연구로는 김창석 선생과 장미애 선생의 정리와 분석이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2016년도에 같이 한번 기회가 있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또 참고를 하면 적어도 문헌이나 안 그러면 출토 문자자료로 확인되는 혐의가 있는 소위 말하는 중국계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들을 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유익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 기본 자료도 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 두 연구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호가 지금 수서백제전입니다 아마 이게 중간에 점이 사각형으로 지금 표현되는 것 같은데 수서백제전에 그 사람들은 신라 고려 외 등이 섞여 있으며 중국인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제전에 보면 이 대목 사실은 삼국시대 한반도에서 소위 말하는 정치 외교적 국적 귀속이 분명한 인구의 거주 정황을 반영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구다 중국계 이주민은 261년 대표적으로 고위왕 28년대에 위사자평 고수로부터 607년 무왕 8년에 이르는 수의 사신을 파견되는 좌평 왕효린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백제사회 전 단계에 걸쳐서 상당히 눈에 띄는 활동과 존재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명의 명문들 상당히 참고 자료가 됩니다 백제에 거주하고 있었던 중국계 이주민 존재 양상에 대한 상당히 높은 해상도 자료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중국계 주민의 백제 이주는 한상우설 치유 아마 정도를 달리하면서 꾸준히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점이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본격적인 유망군 이주의 형태는 바로 낭랑군 대방군 2군의 붕괴 시점입니다 전후 시점에 해가지고 313년과 314년 이 지점은 사실 이전 이주 양상하고 좀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는 한해 병군 설치 이후에 중국 중앙에 통치라는 것 그 위화력과 실효성에 분명히 균열이 발생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가 바로 병군사의 구성원들이 이탈과 유망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는 아마 계기가 되지 않을까 대량의 중국계 군현민이라는 건 병군 정치적 기속에서 벗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도생이죠 그리고 또 그 외에 다양한 목적들이 이민 혹은 유민의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다 백제 중국계 이주민 중에 백제에서 활동한 중국계 이주민 중에는 국적 기속의 판단 여부에 따라 사실은 실체가 증명이 되는데요 이것을 어떤 국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가지고 백제 사회에서 우리는 그 역할과 존재함을 또 어떠한 색깔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자 및 관련 자료가 바탕이 돼야 할 겁니다 출자가 명시되거나 그러나 국적의 단서가 보이는 사례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보과 왕인 진법자 그다음에 고흥 등인데요 뒤에 이제 조금 다른 언급이 안 된 인물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고대사에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사실은 소장돼 있던 자료들인데 문자 자료들인데 우연찮은 게 이게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시 집안들 사람입니다 예군 예식진 예소사 중국계 이준입니다 이게 이제 옆에 보이는 사진은 사실은 이들이 중국에서 출토가 된 묘진명입니다 그런데 문자는 이제 이러한 묘진명들이 출토가 됐을 때는 당연히 고분해서 출토가 되겠죠 그러나 그 출토 경위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특히 예군이나 예식진 예소사 묘지석에 보면 중국 묘지석의 소위 말하는 사서 패턴은 분명히 나라 이름과 국적과 그리고 본인 그리고 본인의 가계 본인의 선조 본인이 누렸던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지위 출신 이런 걸 적어놓기 마련입니다 이 묘진명 자료를 보게 되면 대단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들의 선조 언제 왔느냐 서진 회제 영가질환 때입니다 이 영가질환이라는 것은 중국 내지에서도 엄청난 파동을 일으킨 그러한 사건입니다 동서남북 팔방으로 전부 유민이 생기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 영가 만련에 서북쪽으로 가지 않고 동북쪽 혹은 동쪽으로 이동한 예시 가문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출신은 뭐냐 하면 사실은 전통적인 산동 지역의 문벌 세족 출신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동 랑야라고 하는 지역은 서진 2진 때부터도 상당히 전통적인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산동랑야 출신 7대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선조 소위 말하는 이들의 윗대의 출신 지역과 그리고 피난 시점이 나옵니다 진법자 두 번째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을 또 보면 이 진법자 묘지명에도 선조가 후한 말기 한반도로 이주한 것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역시 혼란기죠 후한 말기면 영재환재때입니다 영재환재때입니다 이 시기 한반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후한 말기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일단 이 선조가 서한시기 병군실치 초기나 중기 때 이동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후한 말기에 피난을 왔다는 겁니다 중국계 이주민 낭낭대방 출토 명문전에서도 중국 사람으로 보이는 성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평안남도 황해도 일대에 전축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여기 전축분에서 개별 벽돌입니다 여기에 지켜져 있는 연호들입니다 그리고 무덤 주인의 사망연대 같은 것들 축조연대 벽돌 제작연대까지 파악이 됩니다 명문전은 2세기 말 낭낭 지역에서 추리하고 있고요 군이 멸망한 이후인 5세기 전반의 동진 말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념의 연호라는 것은 동안, 위진, 심지어 16국 시기의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6국 시기도 사실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계라고 통틀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북방 체온계통의 이민들도 상당히 발생했을 것이다 이 기념명 벽돌은 연호 이외의 피장자의 신분 파악이 가능합니다 성시라든지 관직, 출신지, 국적 이주, 여부 가늠할 수 있는 고고자료로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은 황해도 봉산 토성리 그리고 황해도 신천군에서 출토된 명문전들입니다 일단 연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작자의 성이 나옵니다 보통 한시, 왕시 계열인데요 이 사람들은 거의 중국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황해도 신천군에서 출토된 명문제인데 상당히 다양한 중국 연호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강, 원강, 용화 9년, 근흥 4년, 원흥 3년 대부분 왕시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한시와 이름이 나와 있는 회경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리, 백돌을 제작한 주체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계라기보다는 중국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얘기를 안 하는 사례인데요 건무 8년입니다 이거는 후조의 연호란 말이죠 노암리 건무 8년의 전실묘인데요 이 전실묘에서 나온 백돌 중에 사실은 56국의 한 나라인 후조의 연호가 지켜져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전실묘들 사실은 이 주민들 혹은 이민한 여러 구성원들 중에 사실은 전부 중원 지역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근접한 요령 산동 이 지역에 중국 내지 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56국 시기의 인물들도 있고 안 그러면 56국 시대 때 북방 충원에서 귀한 존재들도 사실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왼쪽 자료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 자료가 소개된 바는 있습니다만 이 자료가 지금 출처가 불명확하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자료입니다 1931년도에 중국의 유명한 고문자, 검사각자 나진옥의 문집에 보면 탁본이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백제 왕이라고 적혀있는 청동 호부입니다 이 호부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물론 중요한 기물이기도 합니다 황제 혹은 왕 그리고 군사 통솔자와의 간에 여러 가지 군사활동을 단서를 줄 수 있다거나 그러면 군사활동을 허락하는 이런 과정에서 군사의 이동권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과정에 이 호부가 쓰입니다 사실은 반 잘라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명문이 나왔는데 천왕 소여 백제왕 동호부 제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동안 오래됐습니다만 한 2, 30년이 넘겠죠 방선주 선생에서 소개가 된 바가 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이 자료의 출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뒷배경 때문에 더 이상 연구가 진전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원본인 나진옥에서 탁본이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된 조금 더 보강된 자료가 나오면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백제하고 낭낭대방은 얘기를 워낙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백제하고 56국가의 관계 설정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고리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반급이 됐다고 그러면 전진해서 반급이 됐을 것이고 또 백제왕이라는 그러한 천왕이라는 위에 사여자의 직급이 있고 또 그다음에 맞는 사람의 주체가 있고 그래서 이 대 16국 교섭 조금 더 앞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제 관련 문헌으로서는 이 자치통감에 사실은 권백삽 진기에 보면 태원 5년 여기에 사실은 이 전진이 여러 군사를 구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게 정병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주 다양합니다 선비, 오한,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에서 전부 정병을 요청합니다 정병을 요청한다는 것은 사실 상대국하고의 어느 정도 관계가 설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이제 백제의 중국계 고고자료와 이주민과의 관련성에 대한 타진입니다 첫 번째 백제 성립 이전 중국계 주민의 오타입니다 이게 주민입니다 주민의 이주, 이것은 백제 성립 전야 시점이 아닐까 이 지도는 지금 북한강 유역, 남한강 유역, 한강 중, 하류역에 지금 표시된 낭랑계 토기 출토유적과 그 외의 유적입니다 핑크색의 까만 원이 그려져 있는 것이 지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낭랑계 토기 출토지입니다 남한강 유역, 그리고 임진한탄강 유역, 북한강 유역 최근 자료 증가폭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특히 북한강 유역, 외래계 관련 유물이 출토된 유적이 총 2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강 유역, 외래계 유물 실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계 문물이 상당히 빈번하게 출토가 된다 그런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특히 외래계라고 하는 관련 유물이 출토된 유적이 앞에서도 26곳인데 이게 낭랑계 토기 출토 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낭랑계 토기의 속성 구분을 해보면 주로 제작기술의 차별성에서 바로 인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돌림판을 썼다든가 안 그러면 활석을 넣는다든가 비짐을 넣는다든가 하는 특유의 낭랑토기 제작 특징들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구성을 보면 평조하고 단경호라든지 수량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다가 분형토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루, 토관등도 확인이 되고 이들 토기들 보면 기형성형기법 다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제작기법의 전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나타나는 그림은 전형적인 한계토기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고고학계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토기들입니다 표면의 조정기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소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토기를 만드는 전반적인 스타일 패턴 자체가 원래 있던 기존에 토기 전통을 가지고 있던 것과 확실히 구별이 되고요 화분형 토기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전형적인 기종에 속하는데요 이 토기들도 지금 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 이것이 아마 뭔가 사람의 이동들이 조금씩 보이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것은 최근에 생성된 자료들인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인천, 김포 지역들은 원산국 시대 유적에서 기원 1세기에서 3세기이라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이 김포, 운영동 쪽에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자주 항상 거론하는 길림성, 유수하심, 유수 노하심 유적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출토기물들과 비교가 가능할 정도다 그러나 이제 뭐 비슷하다고 개통을 바로 단언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철기류 유물 중에 한 7점의 검들이 출토됐습니다 이 중 13호 철제장검, 청동제 금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수 노하심 외에도 평양 일대 낭랑고문에서 보인다 톡이 아까 봤던 회색, 회백색 단경어하고 그다음에 표면 성분 탄알 단경어들 이런 것들 전형적인 낭랑톡이 제작기법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운북동 같은 데서 역시 기원전 한 1세기 때로 비정이 되는 삼론형 철경 동촉이죠 그다음에 오수전 이런 것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그 왔던 철검입니다 철검이고 아래쪽이 이제 오수전입니다 구름이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태죠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삼릉형의 단면 삼릉형의 철경 동촉입니다 역시 심지 부분은 철로 만들었고 촉 부분은 동으로 만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백제 회열식 석시대의 동장 문제입니다 이 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호벽, 벽이 바깥으로 이렇게 굽는 거죠 이렇게 굽는 겁니다 이것을 기술적인 문제는 안 그러면 이런 걸로 계속 설명을 해봐도 합리적인 설득이 안 돼요 왜 토압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전실면 반듯합니다 사실은 같은 지역에서도 그러면 천정 문제 천정도 거의 협소합니다 동일한 시기에 같은 규모에 같은 등급의 이런 고분들을 보면 보는데 그런데도 이런 이상한 특이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1세기 말 조금 늦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3세기 초에 지금 이것을 이제 요령성과 산동지역에서 보는 호상 묘벽 전실묘입니다 호상 묘벽 전실묘 자 되게 특수합니다 여기 이제 의도성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기적인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남북조 시기 전실묘 중에서 보이는데요 일부 이제 한국 고분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묘제의 유사성 이것을 우린 고각적으로 형식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능 안 그러면 축적기술 이런 여러 가지 인자를 둬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것이 고각자들이 하는 일인데요 지난 시기 이제 중원하고 낭랑지역 인적교육과 상당히 빈번하게 진행이 됩니다 군현지역으로 이주하고 일정기간 거주한 후에 선세의 관직변동 그러니까 관직이 변동이 될 수도 있죠 당사자 관직변동도 될 수 있고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런 시기 낭랑지역으로 왔다가 다시 기환하는 중원 인사들의 영향력이 아닐까 왜냐하면 특히 서진 때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로 들자면 우리가 자주 예를 들은 왕경 같은 예가 있겠죠 이 사람도 산동 서한식이 낭야 출신 대족입니다 왕중 일가가 들어와서 동한명제 연간에 중원 사회가 조금 회복이 된다 이럴 때 왕경이 기환하잖아요 기환합니다 이런 사례가 왕경만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사례가 사실은 저쪽에서 보이는 거꾸로 중국 쪽에서 보이는 묘의 동장 혹은 호상 묘벽하고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거꾸로 초기 낭랑에서 보이는 그러한 배부름 현상들이 이러한 인물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가져갔던 그러한 묘의 패턴이 아닌가 그러면 낭랑 쪽에서는 왜 그렇게 생겼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낭랑 지역에서 지금 보면 이 표는 이제 다카쿠 선생의 편전표입니다 보면 지금 AD 100년 154인에서 벌써 가장 이른 시기에 송산리 1호묘에서 약간의 전실묘의 배부름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보면 1B식의 정백리 221호 분에서는 완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실묘 계통의 전실에서는 거의 배부름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토성동 2호분도 거의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는 다실묘에서는 1실, 2실, 3실 체제 전부 다 배부름 현상들이 나타나고 특히 지금 복정리 고분 같은 것들 추동 지금 금탄리도 지금 약간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작아서 아마 글자가 안 보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암리 고분도 그렇고 지금 한 250년에서 300년 사이에는 완연하게 이러한 배부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장강 중 하류 지역에서 보이는 호상 묘벽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양상들입니다 3기가 지금 동호 중기에서 동호 조기 정도 되는 동진 조기 정도 되는데요 이 시점에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안휘성과 강소성 지역 그리고 심지어 호남성 지역까지도 나타납니다 장강 중류와 하류 지역입니다 우리는 사실 백제나 안그럼 낭낭대방을 얘기할 때 한강 중류역 혹은 하류역의 인물들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민의 구성 출신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가깝다고 이민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이 주민들의 구성원이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진 시기 전실묘 동장 처리 현상 이게 산동 중심으로 조금씩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또 이와 접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옆이 왼쪽은 사실은 중원 지역이죠 그리고 장강 중하류 산동에서 금방 내려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특히 동진 시기 중원 인사의 남천 이게 이제 서진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건강성으로 가죠 동진이 이제 세워집니다 역시 중원 지역 서진에 가지고 있던 이러한 묘제적 특징이 남쪽으로 남경지역으로 가면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계기적인 연동관계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실 지금 아까 표 말고 또 지금 표를 보면 특히 5기에 거의 배부른 현상이 있는 묘들만 쭉 모아놨습니다 아래쪽에 사실 보면 전실묘 들어가는 단계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는 전부 지금 목광묘 체계잖아요 목광묘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사람의 이동이 어떠한 방향성을 흐르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초 9년의 조정 강소성이나 북부지역 교류 이것이 이미 눈에 보이고 있고요 1세기 말에서 2세기경 특히 서감동이나 태성리 5분 전설묘 출연합니다 여기에 호상벽 처리가 상당히 눈에 띄고 그리고 문제는 중국하고 관계가 아니고 이것이 백제한성기 횡열석실분에도 구현이 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성이 다른 그러니까 전실묘가 거의 없어지는 시점에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는 돌로 된 물성이 다른 재료로 횡열식 고분을 만들면서 역시 기존에 있던 그러한 배부름 현상 이것도 같이 올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낭랑인의 본토기관, 인구 이탈, 낭랑지역 호벽처리 전실묘 중국 같은 경우는 산도, 감숙지천지역까지 입대고 그리고 한반도 중부지역까지도 등장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일동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육조 전실묘하고 감일동 석실이란 것 이게 단순 비교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대상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물성이 완전히 판연 축조 재료로 조형이 될 때 저것이 과연 계기성이 있을까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까지 백제혜일식 석실에 대한 논의라는 것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낭랑 대방과의 관련성이 거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일동을 보면 육조 전실묘의 구조적 특종이 너무 돌출돼서 나오고 또 고분기물의 부장, 부장품이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조합이나 밀집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감염동으로부터 감염동으로부터 전실묘의 구조적인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제품에 꽤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본어로 통역할게요 슬라이드만 통역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거는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미 축조에서 소위 말한 중국에서의 묘문 편제 현상 동쪽이나 서쪽의 편제 현상이 보입니다 이걸 이제 칼같이 생겼다고 해서 도짜형 전실묘라고 하는데 이 도짜형 전실묘 앞에 전방에 배수구 설치합니다 중국은 장강유형 무덤들은 거의 배수구가 있습니다 특히 6조 시기 무덤들 자 그런데 이러한 도짜형 전실묘의 출현이 꼭 이 지역에서 특정한 시점에 보이느냐 낙양 소구 한묘군에서도 이 도짜형 무덤이 보입니다 그러나 낙양 무덤에서는 배수구가 없습니다 북방지역은 거의 배수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묘문의 편제 현상 오른쪽에 쳐져 있다든가 왼쪽에 쳐져 있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러한 합리적인 해석은 없습니다 동한상국 시기에 이제 항주 상위 회개군 뭐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남주시까지 존색되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지금 전실묘죠 평면입니다 그리고 단면입니다 여기 보면 편제 현상이 보이고 그 아래쪽으로 우리 무용왕릉 배수구 같이 전실묘 같이 쭉 배수구들이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배수구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이 하남 감일동 2호 석실입니다 배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육조지역에서 보이는 전실묘 중에 묘실 안쪽에 2중 3조로 지금 배수시설을 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지금 아래쪽에서 보이는 이러한 그림들인데요 물이 잘 빠지라고 듬성듬성 보도볼룩이나 그러면 혹은 벽돌을 세워가지고 얼기질기 모자이크식으로 이렇게 대놓는 이러한 장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무덤들은 하남 감일동보다는 약간 이런 식입니다 자 감일동보다는 2호 석실 분도 보면 돌을 바닥에 배열을 깔아서 저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꼭 우리 보일러 넣듯이 감일동보다는 똑같은石을 나라면서 지금의 보일러처럼 나라네요 저런 배수구는 상당히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때까지 백전별 중에서 자 문제는 배수구가 이것이 사실은 정말 실제 기능을 하는 걸까 실제 안 합니다 지금 감일동도 레벨을 찍어보면 탁월한 배수능력을 배수구로서 물을 뺀다든가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왜 굳이 같은 시기 동일시기 같은 지역에서의 다른 묘제들하고 저렇게 다른 돌출적인 상황들이 보이느냐 그렇다고 그 지역이 뭐가 물이 찬다든가 감일동 지금 가보면 그 입지한 지역들이 배수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묘문의 중축성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배수실을 구축하는 유형 중국 남방지역 전실묘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과연 이 백제의 횡영식 석실의 배수실 자체가 정말 자생적인 구조인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성기 때 시간성을 가진 유사 자료가 물론 확보가 되겠지만 감일동 단계 횡영식 석실의 도입 시점부터 외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기의 부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문헌에서 나오는 장이수례라고 그래가지고 이 장이수례라는 것은 무덤에 넣는 기물을 통해서 그 묘주의 사회적 위치나 안 그러면 지위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지위까지도 포함됩니다만 당시 전통사회에서 그 사회에 입지한 계급이죠 일단 위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장을 치르면서 예를 해준다 상징성을 해준다 이런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들 중에 바로 일정 시기에 이 노기라고 하는 것 쇠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른 시기는 지금 국부 노나라 고성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양한 3국 위진까지 쭉 됩니다 그런데 남조 시기에 와가지고는 초기까지는 보이는데 남조 고문에는 노기부장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장강용으로 한번 가보면 육조 시기 귀족층 고문에서 노기부장 아주 일상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형적입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 안씨입니다 안씨 가문 이 안씨도 랑야 출신입니다 오늘 산동 랑야가 많이 등장하는데 랑야 출신인데 이 랑야 출신의 안씨 가문들 낭야 왕씨 유명합니다만 낭야 왕씨가 아닙니다 안씨입니다 안씨 또 이게 오타가 되어있네 북제 황문실안까지 지낸 안지추입니다 안지추가 찬순환 책 중에 안씨 가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재라고 하는 이 안씨 가문들이 교육처세 예약 입신 이런 것을 전부 적어가지고 찬순환 책인데 장래 부분 종재편에 세가대족 부분에 노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글이 왜 하나도 안 나오네요 글이 하나도 안 나오네 이게 뭐 본문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상당히 관건이 되는 이 안씨 가문 중에 기록인데 여기에 보면 다행히 밑에 제가 전부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도 당연히 이거는 예제투이라고 하는 안지추입니다 나도 당연히 송목으로 만든 이촌 두께 관 의복, 의관을 제외하고 일체 물건을 부장하지 말아라 그건 나한테도 해당된다 관 밑에 칠승판 한 장만 깔아주고 그다음에 노기, 옥, 돈, 석인 등은 절대 부장하지 말 것이며 주기 및 명기, 묘비, 묘지, 명정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노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박장을 지킨 건데 이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전부 노기를 당연히 넣는다는 거예요 관은 별갑차로 운송하고 묘실 바닥은 적당히 흙을 깔고 화장하면 된다 봉분 만들지 말 것이며 나중에 너희들이 묘를 찾지 못할 것 같으면 묘의 좌우전위에 나전담을 쌓고 묘표를 세우라 이겁니다 동진 귀족들의 무덤입니다 동진 귀족들의 건강성과 건강성 주변의 무덤들입니다 서진 말에서 동진 초에 해당하는 무덤들에서 여전히 노기가 부장이 나오고요 동진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동진 무덤들은 전부 왕시 일과나 안시 일과들 전부 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 사실은 서진때 사람들입니다 중원 사람들이에요 내려와 가지고 노기를 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밑에 보면 상당히 많은 거의 한 9개 정도 무덤에서 노기 부장이 나오고 심지어 하나 둘 세 개까지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글자가 거의 안 나옵니다 글자가 안 나오고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는데 각각까지는 보였는데 동진 무덤입니다 이 무덤도 보면 무덤 때 배수구가 나사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단시대 장방영묘입니다 6조 시기 노기들입니다 강소민 남경지 전실매수 출퇴 노기들 상당히 적지 않은 편입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은 노기가 그냥 간단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뭔가 전통적인 부장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물건들을 묻지를 못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청자까지 있습니다 지금 감일동 2-5 지점에서 1호 석실분하고 1-3 지점에서 11호 석실분으로 두 개가 나왔어요 지금 뭐냐 하면 바로 이게 두 개입니다 이게 두 개 이게 무덤에서 나온 두 점의 청자고 이것은 바로 이 머리 부분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사진은 감일동 2-5 지점에서 1호 석실분으로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각자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개수 중에 오른쪽 끝 그러니까 1호 석실분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호 석실분에서 나온 이 기형 특히 이 주전자 입구 부분 U라고 그러죠 이 U가 호랑이 머리로 된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11호 석실분에서 나온 이 기형 호랑이 머리로... 네... 그 부분을よく 보면 虎의 모양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고급마렬한事例입니다 독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전부 중국 안휘성이나 강소성 남경에서 바로 육조지역 핵심지역에서 나온 호랑이 머리의 그러한 기종들의 청자인데 이 기종은 사실은 이 방구호 형태하고 한국에서 나온 거 가밀통에서 나온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종이다 그리고 이 아래쪽이 깨졌지만 이것이 지금 남경 빈장이라고 하는 데서 발견된 호랑이 머리인데 이게 이제 살아있으면 아마 우리 가밀통과하고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까지 호랑이 머리로 유를 만든 주전자 이렇게 물 나가는 부분 이 부분을 만든 것들은 사실 중국에서도 상당히 드뭅니다 중국에서도 이事例은 고급마렬한事例입니다 몇 점이 보고된 바가 없어요 몇 점이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수 그러니까 닭의 머리 외에 호랑이나 용 양의 머리로 소재가 청자하고 유의 장식으로 사용된 시점이 언제냐 바로 동호 시기부터 시작되는데 중국에서 집중되는 시기는 언제냐 바로 동진 시기에 집중됩니다 중국에서 중국에서는 이 시기에 왜 이러한 다른 동물을 채택했느냐 일반적으로 하는 닭을 쓰지 않고 아마 이것도 일종의 벽사의 기능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내부에서 이 시기에 왜 이러한 다른 동물을 채택했느냐 일반적으로 하는 닭을 쓰지 않고 아마 이것도 일종의 벽사의 기능을 했다고 이렇게 중국 연구자들은 일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닭이 아니라 왜 도라을 사용하는지 이 얘기는 중국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청자 대단히 특이하고요 노기까지 합치면 이런 부장들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봤던 다른 백제 고분군들하고 특징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드디어 붓두박입니다 이게 모형 명기인데요 이것이 또 출퇴가 됐습니다 먼저 한번 보죠 이게 지금 붓두박의 부장입니다 가밀동 5호석실하고 15호석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5호석실과 15호석실에 출퇴가 되어 있는 미니아차의 가마도 도끼에 主한 명기의 도끼입니다 장강 중하류 지역 육조전실묘에서 출퇴가 되는 부투막인데요 첫 번째 동호서진 시기의 물건들입니다 동진 시기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남조 시기 보입니다 동진 시기부터 중국은 청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꼭 토지로 되는 게 아니고 청자로 만든 붓두막도 들어갑니다 심지어 남조에 와서 돌로 만든 것도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사실은 이 육조전실묘에 동안때부터 온 토제 모형기 대량 부장했던 전통 그대로 지속이 되고요 동안동호 시기에 부장되었던 소위 말하는 주형 배 모양의 부투막이 동진 시기까지 여진이 출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투막이 토기는 서진 동진 시기 장강 중하류 주형 호북성 강소성 절강성까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 시기 기물부장 전체 고분의 기물부장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부투막 모형기가 도대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역시 이러한 것은 일정기간 유지한 장이 풍속의 영향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감일동 자료가 비교적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송산리 6호분 명문전입니다 이게 이제 판독 때문에 이때까지 시비가 많았습니다 제가 2009년도인가요 그때 재판독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으로 봤던 양관이 아니고 양관은 선이 되는 거고 사람 이름이 되는 거고 바로 이러한 판독 결과입니다 사실 보면 제가 그 옆에는 전국 전부 서체차하고 쭉 얘기를 같이 해 놨고 그 다음에 문자들하고 같이 해 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드디어 조금 받아들여서 2006년도에 사실은 국박에서 국박에서 전시를 할 때 제가 아마 주장했던 이러한 판독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뭐 사실 계속 양관화로 봤기 때문에 특히 관자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쓰고 있는 실제 관자 중국에서 동시에 썼던 관자하고는 횟일이나 서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도리어 아래쪽에 있는 선자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럼 다른 글자를 한번 보시면 양자 같은 거는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100%입니다 더더욱이 위자 같은 경우 사자 같은 경우는 당시 유행하던 서체와 명문전 서체가 정말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글자 서체를 완전히 파악한 사람이 썼다 할 정도로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왜 자꾸 이것을 관으로 보느냐 관으로 보느냐 아직도 구체적인 이유는 안 됩니다만 아직도 관으로 선으로 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남지 출동 부위목관입니다 95년도에 이게 조사가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서부위라고 지금 앞면 뒷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부위라는 것은 공간을 구획해서 소위 말하는 역외 인사들을 여기에다가 살게 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아마 그러한 조직 체계가 아닐까 이제 수소에 보면 백제 5부 편제 그리고 하속기구 5항 관련돼서 나옵니다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출토문자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 이것을 어떻게 판독하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부위로 보는 분들과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중국계 주민이나 외래인들 혹은 여계 인사들을 이 지역에서 사비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아마 관리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이민족들을 받아서 수용하고 또 백제 사회에다가 흡입시키는 이러한 특징을 백제는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앞면과 뒷면의 이러한 판독들입니다 모까나키에서 판독한 그러한 글자 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고 이주민의 배경 성격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제 국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또 대중외교 왕정의 자문 기술 직능인 역할에서 두각을 보였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나 그러면 지금 이주계 사람들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나타납니다 고고 자료를 통해서 이들의 백제 사회에서 참여 존재 살펴보는 거 대단히 유의미합니다 거주의 흔적이라든지 기술인의 신분이라든지 이와 대응될 수 있는 고고 자료와의 정합 계속 타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과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개별 고고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는 이주민과 교류를 분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주민은 실제 와가지고 백제화된다든가 내지화되는 과정을 고고 자료로 단계별로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외래계 문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주민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마 교류를 통한다거나 교습을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교역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분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물이라는 것 중청정 고분이나 안 그러면 이런 데서 되는 부장 조합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고분 규모와 등급하고 너무 차이를 보여주는 너무 호화스러운 물건들 이런 것들이 한 점 두 점 나왔다 할 때 이것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계립노 보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신라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 시기 묘제와의 형격한 이질적 교소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윤재 교수님은 한반도에 백제 이전부터 중국계 이주민들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백제 시기에는 많은 중국계 이주민이 있었는데 그들의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하남식 가밀동 유족의 경우 새로운 중국 무덤의 영향 그리고 중국 무덤 양식 예를 들어서 무덤에다가 부뚜막을 소용으로 만들어서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부장하는 풍습 그리고 중국의 귀족계층들이 무덤에 부장하는 속궁의 방아쇠 이런 것들이 부장되는 양상을 통해서 중국계 이주민의 존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발표였고요 다음은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의 박정 실장님의 발표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대 일본의 백제계 시족인데 백제에서 외로 이주한 이민을 간 사람들은 일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소위 귀족층에 포함되어서 굉장히 선진 문화를 전달해서 외가 고대 국가를 형성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많은 백제계 소위 백제시대의 귀족들이죠 귀족들 호족들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활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박재용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박 선생님 부탁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일본 분들께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고생관님은 중국부터 국가를 흡입한 변경이 있다 국가를 흡입한 변경이 있다 국가를 흡입한 변경이 있다 특히 칸일시 관여지동은 이덕에서 그 Ou enca하는 이덕에서 横穴石石の形式から見ると、中国の特に南朝様式の潜水水防の影響が強いと。 またそこに複数される聖地、あるいはミニチュアのかまど、小飯を炊くかまどですね。あれなどは中国の風習、墓の様式であったと。 特に石弓をお墓に入れるというね。あれもやっぱり中国的な儀礼だと。中国の貴族僧が主にお墓に入れるそういうものであったと。 それが、九太郎の寒一堂遺跡から出たという古墳群から出たということは、中国系の移民が何かそこに含まれ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そういう想定ですね。 それを発表されました。あとは、今から 박지영先生の講義をみなさん、じっくり聞いてみてください。はい、 박先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박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고대 일본의 백제계 시족입니다。 오늘 전체 주제가 백제계 이주민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오늘 백제계 시족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백제계 이주민들이 일본 열도로 넘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족적을 남기죠. 그런데 그 족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유적 유물로 대표가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유적 유물을 남길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남겼고 그러한 유적 유물을 남긴 사람들의 실체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백제계 이주민들이 일본 열도에서 정착하고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 열도의 어떤 외왕권 또는 유력 시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세력을 형성하는 그 집단들 그 집단들을 우리는 일본 고대사에서 보통 시족이라는 말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주하고 나서 일본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남긴 그런 유적 또는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복합적으로 한번 제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今回の発表では韓国の 시청자たちのために漢字の読み方とかは 韓国語の発音で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この点ご理解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한해 지역의 백제계 시족 그리고 금부시, 선문시를 비롯해서 보통 다섯 개 시족을 하고요. 그리고 대화 지역의 대표적인 시족인 동안시와 안작시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요점만 유학해서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백제 이주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과정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족적을 남겨요.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러한 이주민들이 넘어가는 그런 크게 시기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백제와 외국이 교류를 맺은 4세기 후반부터 대체로 한 6세기 때의 많은 백제계 이주민들이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660년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우리는 흔히 백제 망명인들이라는 말로 쓰는데 백제 망명인들이 외국으로 또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서 보통 백제계 이주민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백제계 시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백제계 이주민들이 도의 호의 왕권이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유력시족이었던 소아시 또는 등원시 등 외국 내 유력시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 경쟁적으로 성장한 집단을 우리는 백제계 시족이라는 말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시족이라고 할 때 그 시명은 바로 백제계 사람들이 넘어가면서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고유 직능 또는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외왕권에서 붙여진 바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제계 시족들이 많이 거주하게 된 곳이 정착하게 된 곳이 문원상에서는 이제 기내 지역에 됩니다. 그런데 이 기내 지역 중에서도 이제 오늘날의 카와치 지역이 오사카입니다. 그리고 대화 지역이라는 곳, 야마토라고 하죠. 나라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나라 지역이 되는데 이 한해 대화 지역에 많은 백제계 시족들이 바로 거주하게 됩니다. 660년 백제 망명인들은 이제 오우미 지역이라서 근강 지역으로 바로 사민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 백제 관련 유적 유물이 그래서 많이 남아 있고요. 이러한 그 조사들을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서 2017년서부터 19년까지 총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책이 3권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1부에서 발표하신 단학과 선생님이라든지 낙하쿠보 선생님을 비롯해서 한일 연구자 한 60여 분이 참여한 아주 훌륭한 연구 성과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앞에서 1부에서는 이제 단학과 선생님의 문원이라든지 또는 낙하쿠보 선생님의 고고학 쪽에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았다면 저는 이제 고고학과 문원을 좀 더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 이주민들의 정착 과정 및 다른 집단들과의 상호작용 또는 그 후손들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킹키 지역에 남긴 백제 유적 유물에 나타나게 된 어떤 사측 배경 그리고 그런 유물들 남긴 그런 시족들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3년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 일본 열도 전체에 있는 백제 관련 유적 유물 자료집을 냈는데 거기서 먼저 큐슈 유적 큐슈 지역을 한번 보면 후코오카 사과연이 있는데 후코오카 같은 경우는 고분 유적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출항 유적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출항 유적이 있으면 바로 인간의 고분 유적이 있는 관계로 이 고분 유적과 출항 유적이 아마 많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단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다면 이쪽 지역에는 바로 사찰 유적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아마도 불교가 일본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큐슈보다는 이외의 킹키 지역 중심으로 불교가 정착이 됐고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남아있는 백제의 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킹키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아마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은 이제 그 뭐 사과연은 고분 유적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나가사키 같은 경우도 이제 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사키의 특징이 대마도에 좀 백제 관련 유적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다이보 고분이라든지 에다 후나야마 고분 등이 이렇게 대표적인 백제의 고분이라고 보기에는 어쨌지만 그 안에 백제 관련 유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백제와 어떤 관련성이 깊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혼슈 지역입니다. 저는 혼슈 지역은 서일본과 동일본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슈 지역은 추슈 지역과 달리 다양한 유적들이 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관방 유적을 비롯해서 고분 유적과 칠학 유적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복함 유적도 보이고 동일본 유적 또한 고분 유적이 좀 많이 보입니다. 아마도 동일본 지역에 고분 유적이 많이 보이는 것은 이제 킹키 지역에서 백제계 이주민들이 킹키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동일본 지역까지 진출했다라는 것을 이 고분 유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이 동일본에서도 나간호라든지 군막 지역에 밀집되어 있음을 그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가 그렇고요. 이제는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발표드릴 킹키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효도부입니다. 효도에는 사실 백제계 이주민이 정착한 것은 기록상에는 좀 나오지만 정확하게 고고학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제 오사카부입니다. 오사카에서 보면 고분, 사찰, 취락, 기타 수치상으로 보면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고분 같은 경우는 대개 부분이 고분군입니다. 한 고분군의 200여기, 300여기 등의 어떤 고분군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사찰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백제계 사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런 사찰들이 질비합니다. 그리고 취락 유적들이 대부분 리코야마, 생구산이라는 곳과 이산성이라는 그런 산 중심으로 취락 유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나라 유적입니다. 나라 현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바로 취락 유적입니다. 그만큼 백제계 이주민들이 취락을 형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집단을 형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2번에 강가쿠지라든지 그리고 13번이죠. 시미즈타니 유적이라든지 21번 호란토 유적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대벽 건물이 출톡에 발견된 그런 유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난고 유적이라든지 마키모크 유적 이것도 또 백제와 관련이 깊은 유적들인데 또는 포로 유적이라든지 이러한 유적들은 또 복합 유적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 이러한 유적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가현 같은 경우는 비하오 근처로 특히 서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하오 이 지역에는 보통 기록에 의하면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이주민들, 망명인들이 대거 거주했던 흔적인데 거기에 바로 그 흔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고분이라든지 칠학 유적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오늘 발표 내용은 아미나마는 이게 온돌 유적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백제에 온돌 유적이 나와서 온돌 유적은 큐주하고도 관계가 깊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또한 킹키 지역과 더불어서 또 벽주 건물, 대벽 건물 유적이 나온다는 점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백제의 시족, 킹키 지역 특히 먼저 한해 지역의 백제의 시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고대 왕권은 보통 일본 사회에서는 큐슈냐 보통 나라냐라고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이 나라 지역을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그 원동력이 바로 카와치 즉 한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라는 것은 지금 일본 내에서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한해 지역이 왜 이렇게 이른 시기부터 백제의 이주민 또는 백제의 시족이 성장할 수 있었는지 하면 바로 거기가 대회 창구라는 거죠. 대회 창구였고 큐슈에 와서 큐슈에서 세토나이카를 통해서 오사카, 오사카만을 통해서 바로 한해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착하게 되는데 이 대화 지역이라든지 또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하천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키네 중심에 관통하는 대화천이라든지 그리고 화살표시가 있을 겁니다. 또는 석천, 정천, 야마토가와, 이시가와 또는 요도가와 라고 합니다. 요라한 세 개의 큰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해 지역에 이 하천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고 물자들도 바로 이송이 됐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일본석이라든지 신천성시록에 의하면 이 한해 지역에만 23개의 백제계 시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23개의 백제계 시족들인데 이 시족들에서 많은 관인들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현재 연구 성과에 의하면 한 298명 정도 그러니까 300여 명 정도가 아스카, 하코, 나라 시대를 거쳐서 많은 관인들을 배출을 하는데 이 중에서 60%가 바로 한해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프루이치라든지 고시군이라든지 이런 곳에 밀집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지역에는 백제계 시족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화 지역에서 유력 시족들이 한해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 진출하는 과정에서 바로 백제계 시족들과의 관계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백제계 시족들과의 관계가 일본석이에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한해 지역의 백제계 시족 분포도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왕진이 후회 시족 대진도라고 하는 문물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도와 그 아래에 보면 중래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왕진이 후회 시족이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바로 서문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로 통하는 곳에는 전변사 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 비조시가 있고 그리고 대화천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남쪽으로 쭉 뻗어내려오는 게 바로 석천입니다. 이 석천 지역에 금부련 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진이 후회 시족 그리고 금부련 씨 전변사 씨 비조주 씨 이런 여러 대표적인 백제계 시족이 있는데 특히 이쪽 산 쪽이 있습니다. 이코야마라든지 생구산이라고 하는 이코야마 쪽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보면 산맥 쪽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되겠습니다. 동쪽으로 해서 바로 많은 백제계와 관련된 고분군들이 바로 축적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해지역의 백제계 시족 중에서 첫 번째 바로 금부 씨입니다. 금부 씨. 그 씨 명 그대로 직물을 생산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직물을 생산하는 특수한 기술을 가진 대표적인 집단인데 5세기 후반에 건너온 것으로 지금 문헌상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너와서 일본의 외국의 바로 직물과 생산도구 제작이라는 생산기술을 전파했다는 것이 1번세기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신찬성취록에 의하면 815년에 편찬된 신찬성취록이라는 것은 거기에 보면 금부 씨가 고대 시족지입니다. 이런 금부 씨의 선조가 근초 고항으로 나옵니다. 원래 이 금부 씨가 백제 왕족의 후손이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백제계 시족들이 백제계 이주민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자신들의 선조가 백제 왕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는 당시에 일본 내에서 백제 왕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누렸다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부 씨의 본거지는 여기 화살표에 보면 남쪽이죠. 아래쪽에 보시면 이식하와 밑으로 쭉 내려가서 끝부분 쪽에 보면 지도 끝부분에 보면 있는데 오늘날은 돈다바야시입니다. 부전님시인데 이 부전님시가 있는 곳이고 이 금부 씨가 바로 이 금부 씨의 조상묘라고 볼 수 있는 고분이 있는 곳은 바로 이치스카라고 해서 일수하 고분군입니다. 이 일수하 지역의 일수하 고분군은 현재 미나미 카와치군 남한해군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이 고분군은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전반에 축조가 됐는데 보통 대부분이 원분입니다. 260여 개의 원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분의 주체부가 횡혈식 석실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실분 내에서는 백제색이 강한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웨키와 같이 현실벽 안쪽에 보면 조리도구 미니어처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가랑비녀라는 게 나오죠. 비녀가 나오는데 이 가랑비녀는 보통 중국제의 어떤 기원을 보기도 하는데 아까 조인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가밀지구에 한성기 때의 어떤 가랑비녀가 출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한성기 때 가랑비녀 즉 5세기 중후반 때의 유물들과 흡사한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금동 신발 같은 경우도 한성기 말기에 금동 신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부시 같은 경우가 이 지역에 자리 잡은 것은 늦어도 5세기 중후반에는 분명히 자리 잡았음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금부시의 이동 경로를 어느 정도는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성기 때 한성이 멸망할 당시에 백호구리의 공격에 의해서 아마도 이러한 백제가 어순한 때 일본 열도로 넘어갔던 기술자 집단이 금부시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추정을 해보고 있고 그런 반면에 6세기에 또 흔적이 보이는 게 뭐냐면 위에 부분 보면 금동제 단용봉 환도대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령학론 환도대도와 완전히 거의 흡사한 그런 환도대도임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는 PPTN1을 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은재반지가 있어요. 은재반지가 나오는데 바로 WA 지구 1호분에서 출토가 된 건데 이게 히라우야마 고분군에서도 하나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은재반지 같은 건 6세기 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스카 고분군이라는 것은 5세기 후반서부터 6세기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금부시 일족들이 묻혔던 곳이 아닐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령학론의 환도대도와 비슷한 이러한 어떤 왕급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환도대도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왕족과도 관계가 깊다는 것도 있는데 더 이상의 어떤 추정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수공업기술집단인 금부시는 금부시의 시사는 바로 신당폐사입니다. 그 신당폐사인데 석천자완에 있고요. 한해지역 사찰 중에서도 매우 오래된 사찰에 속합니다. 이 사찰은 발굴 조사 결과에 의하면 탑금당 강당이 일직선상의 어떤 전형적인 백제식 가람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 고고학에서는 이것을 사천왕식 가람배치라고 하죠.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화가 출토됐는데 8세기 때 기화까지가 출토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신당폐사는 늦어도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때 조형이 돼서 축조가 돼서 8세기 때까지도 계속 존속이 됐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바로 부여 군수리사지에서 나오는 와적기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사진에서 보시면 북서방향에 보면 바로 오감지가 있습니다. 오함지의 어떤 기화 가마터에서는 백제양식의 소변연화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변연화문 기화 같은 경우도 바로 전형적인 백제에게 기화이기 때문에 이 오함지 가마터도 바로 이 신당폐사의 어떤 주체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의장 15년조에 의하면 북악 오함사라는 절이 나오는데 바로 보령 성주사지로 보통 일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성주사지와도 관계가 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고 문헌에 의하면 민달, 민달이엠 583년에 백제다수 일라라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바로 석천 백제촌에 거주시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군부시와 같은 백제계 시족이 기반을 닦은 곳에 이후 백제계 도회인들을 계속해서 오는 백제계 도회인들이 기존에 있었던 백제계 도회인들 지방으로 계속 기반을 닦은 곳에 정착하게 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백제계 집단들, 한 번 정착한 집단들은 5세기, 6세기 때 넘어오는 새로운 백제계 집단들과 가치에 융합이 돼서 괴로운 선진 기술들을 계속 흡수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 행정을 담당한 서문 씨입니다. 말 그대로 시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이 있습니다. 문필이 가능한 시족이고요. 서쪽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문필, 여기서 동쪽은 나라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문 씨는 나라 지역에 있는, 그리고 서문 씨는 오사카 지역에 있는 그러한 시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대 일본의 문서 행정에 기틀을 마련한 시족이 되겠고요. 기록에 의하면 백제 왕인 박사의 후회를 칭합니다. 5세기 후반에 도회한 동환시, 나라 지역에 차지한 자리 잡은 동환시와 함께 우리는 동서 제사라고 읽혔습니다. 이 부분은 다나카 선생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거지는 한해국 후루이치군, 고시군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하비키노시가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바로 하비키노시 위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지역은 화살표 보시면 바로 대진도와 특히 중래가도가 넘어가는 곳이고 쭉 중래가도를 따라서 가시면 대화천의 지주인 이식하화천, 석천과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매우 그러니까 육로와 수로가 연결되는 교차점에 해당되는 곳이죠. 이 부분에서 물자가 건너오면 여기서 바로 서문시가 그 물자에 대해서 바로 기록을 하고 보존을 하고 또 운송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동족으로는 마사씨와 장씨가 있습니다. 마사씨는 시명 그대로 말을 통해서 수송하는 역할을 했고 장씨는 수납 및 보관하던 그런 시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족들은 6세기 전반 대화에 나라 지역의 소아씨가 한해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정비사업이었던 인공수로인 고시대구를 굴삭하고 그리고 담비도에 정비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했다는 거죠. 이 고시대구 같은 경우는 인공수로입니다. 약 12km 정도 되는 합의킬로시 일대를 완전히 경유하는 그러한 인공수로인데 지금 현재는 워낙 그쪽이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분에서 이 고시대구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담비도 같은 경우는 야마토 지역 대화를 통해서 통하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파 지금의 오사카죠. 오사카항에서 대화 나라로 넘어가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려면 이 담비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담비도의 어떤 중심적인 그러한 육로 그러한 교통로에 백적의 시족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소아시는 대화의 나라에서 있었던 유력 시족입니다. 대신을 칭했고요. 그리고 다섯 명의 천황을 우리는 일본사에서는 천황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는 천황이라고 하지는 않고 우리는 대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대황의 외척 시족으로 매우 세력을 펼쳐줬던 그런 시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해 석천 지역 지방으로 진출을 하면서 제2의 거점을 확보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쯤에 보면 흥명천황이 있어요. 흥명천황에 보면 양쪽 부인이 두 명인데 부인 다 소아 씨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그 자식들이 또 대황 또는 천황 자리를 이어받고요. 그러고 나서 또 소아 씨의 딸들과 또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소아 씨의 세력이 이렇게 득세를 했고 이런 소아 씨가 나라 지역에서 벗어나서 한해 지역을 점령하지 않으면 한해 지역의 어떤 세력을 뻗치지 않으면 나라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해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을 해서 나아가서 휴슈 지역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세력권에 두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백제계 시족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갖지 않으면 사실 어려웠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보통 일본 사회에서도 백제계 시족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소아 씨 또는 이후에 소아 씨가 멸망하고 나서 후자라 씨, 등원 씨가 세력을 득세를 하는데 그 등원 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게 사실 왕진이 서문 씨와 관계된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맨 위축 아래 보시면 작은 지도가 있는데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는 시조 나화테 씨예요. 그런데 이 하비키노 씨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여기 지역에서 보면 지금 한자가 틀렸습니다. 옥이 아니고요. 그 지목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자는 여기 보면 북유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토미아, 키타 유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생구산, 이코야마 그쪽 서쪽에 있습니다. 유난히 이쪽은 백제계 유물이 하비키노 씨에 버금가는 백제계 유물들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특히 말 사육과 제철 유구가 돋보이는데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바로 말이 묻힌 유구가 하고 그리고 마구들이 출토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뚜막 그런 유물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토기도 보면 여기서 사진은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토기도 조성문 탄할 도칠토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백제계이라고 하는데 조금은 백제곤에서 언급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고고사실 선생님의研究에는 일본 전체이 한국이 관한 관계를 할 때는 대단히 305ヵ소의 이석이 있었다는 研究成果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큰 영향력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신택균이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나카코보 선생님이 일부에서 발표하신 부분에 보면 일본 전체의 한반도계, 한식계라고 보통 하는데 그 한식계 토기가 출토된 곳이 315기 정도에서 출토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시준아와테시의 시토미아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이런 도질토기도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토된 붓도막 유적 편까지 합치면 한 600여 점 정도가 대량의 어떤 유물들, 백제 관련 유물들이 출토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면 사실상 이쪽 지역에서는 거의 백제 사람들이 대다수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도 5세기 때의 아재기가 말사유 같은 것들을 전파했다고 하는데 기록과 배우 이게 연결이 되는 중요한 유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서문시에, 다시 서문시로 돌아가세요. 그 서문시의 어떤 시사는 우리는 사이린지, 서림사라고 합니다. 이제 한해군 고시군에 있는데 1인식에 수용이 돼서 백제 불교가 일본열도로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금동 아미타불 광배명에는 아미타불상을 만들었다. 사실 아미타불상은 백제에서도 6세기 후반대에 유행이 하는데 일본에서는 6세기 전반대 이미 유행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록과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백제 불교사 연구하고는 조금 갭은 있는데 이것을 또 무시, 마냥 무시는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림사 같은 경우는 난파공에서, 난이화공에서 나라로 직접 들어가는 길 사이에 있고요. 여기서는 탑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당이 석쪽에 있어요. 이게 일본 사회에서는 법기사식, 가람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건대에 만들어진 치미로 알려졌는데 이 치미에 보면 연화문양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창건기 때 연화문양. 그래서 이 연화문양이 새겨진 치미가 많지는 않아요. 일본열도에도. 그래서 이게 백제계의 치미라고 한다면 이 연화문양 치미도 백제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것이 백제 치미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아래는 소변파력연화문기화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백제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곤지의 후예시족 아스카베 씨입니다. 바로 비조호조 씨인데 백제왕자 곤지의 후손을 칭합니다. 백제왕자 곤지라는 것은 일본석에 의하면 461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16년간 체제를 하게 됩니다. 한성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다시 귀국을 해서 하는데 일본석에 의하면 도해하는 해에 무령왕이 태어났고 일본 내에서 곤지가 또 일본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성왕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의 왕족으로서 한해지역에 정착한 백제계 이주민들을 통성 관리했다고 추정되고 이 봉거지가 한해국 안수꾼이 되겠습니다. 바로 안수꾼은 화살표에도 보시다시피 중래가도가 바로 통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육로로 대화로 넘어가려면 이 중래가도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으면 알 수 있고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금비조라고 합니다. 치카치 아스카라고 하고 나라 지역을 원비조라고 합니다. 토스 아스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아스카라는 것이 나라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이 백제계 시족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아스카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은 한해지역에서 시작됐다고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일본 대화적으로 가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그래서 이 비지오 조씨의 후손들, 자식, 곤지의 자식이 모두 다섯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다섯 명 중에 두 명은 귀국을 하죠. 무령왕과 동성왕은 귀국을 하고 나머지 세 명은 일본에서 해제했을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명들의 후손이 바로 비지오 조씨가 아니었을까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비지오 신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비지오 신사는 어디 있었냐면 아스카 센스카, 비지오 천총,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비지오 천총에 있는 비지오 신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곤지를 재신으로 모시고 있고 명신 대사로서 9세기 때 관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명신 대사라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비를 댄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또 바로 횡우식 석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관훈총고군. 바로 비지오 신사에서 한 1km 남짓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횡우식 석각을 가진 관훈총고군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보통 백제의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곤지의 후회시 조기인 비지오 조씨와 어떤 고분군이 바로 비지오 천총, 아스카 센스카인데 6, 7세기에 걸쳐서 촉조된 고분이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오른쪽 지도 보시면 동그라미 부분이 좀 더 넓은 범위인데 제가 좀 축소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아스카 센스카 정도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이 원분입니다. 6, 7세기에 축조됐고 주체분은 현실 석실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목관이라든지 가형석관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출토유물이 도검유 마구 다양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조례도구 미니어처가 나오고요. 이 밖의 금동제 등자라든지 어쨌든 6, 7세기에 걸쳐서 백제의 고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백제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번호 작게 8번, 8번이 바로 비조천총에 있는 곳인데 그 A지구입니다. 그 A지구에 바로 비조신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조신사와 곤지를 제외신으로 보시고 비조신사와 바로 그 주변에 백제의 고분들이 질비하다는 것은 바로 이 주체부가 곤지의 후회시족이 아닐까, 왕족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식계 조리도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사실 이거는 가시와라 시립박물관에 계신 거기 예전에 관장님도 이 부분이 다카이다야마 고분, 고정전상 고분, 이 고분의 피장자를 보통 백제의 곤지의 왕자, 기욱하자는 왕자 셋 중에 한 명 아니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정말 무료왕론과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이 다카이다야마 고분 같은 경우는 이 코야마 야마 남측에 있고요. 그 대화천과 석천이 딱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천이 지나가면서 지주인 석천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데 그 바로 교차점에 북쪽 구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가장 오래된 횡열식 석실분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또 횡열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출토된 것은 목관 두기에서 특히 동쪽에 있는 여성의 무덤, 여성의 목관으로 추정이 되는 동쪽에 있는 거기에서 무료왕론 출토, 청동체 초도 및 동경과 비슷한 유물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합장료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어쨌든 현실 내에다가 토기를 두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백제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백제 왕족이냐 아니면 곤지 자식과 관련된 것이냐라는 건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中久保先生 私高枝山公文の被傷者についてちょっと考えておりますけれども この被傷者が果たして根治と関係ある人物であるでしょうか もっと深く考えてみれば 九段の王族と関係ある遺跡ではないかと 私はあえて考えておりますけれども いかがでしょうか 後でご意見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あとでご意見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せい言えたがきたいと思います い.部分に ドンENDEicioでRunG Stanleyが出った場面です この場面です トドスと四 memberが歌にドモイマスは アジantsそんな場面です そうはダニメです jakieも現状が出てこっついた場面です アリスの alrededorは ジタックが出てこっけて Step 2動画です 그래서 여기서 저희 쪽에 딱 서서 보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왼쪽이죠. 왼쪽으로 가게 되면 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 아래쪽 위쪽으로 지주가 버드라는 것이 바로 이시카와 석천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 바로 다카이다야마고분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시간인 관계상 상당히 생략을 하는데 이 주변에 보면 뭐가 있냐면 또 오가타 유적이라는 게 있어요. 대현 유적이라는 유적이 있어요. 이 오가타 유적에서 보면 유명한 바로 제철 유적이 나옵니다. 제철 유적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오가타 유적의 어떤 주체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묻혔을 거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히라오야마 또 고분이거든요. 히라야마 고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은재반지가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철 유적을 여기서 많이 제철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이것도 또한 곤지의 어떤 후손도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조심스럽게 감히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네 번째 왕진이 도와가 구회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전중반 고구려와 갈등 시기에 백제가 군사적 지원을 위해서 파견한 것이 아닌가 도의한 기록은 안 나와 있고요. 일본석에 의하면 572년에 고구려가 외국에 국서를 보내요. 그런데 아무도 못 읽어요. 그런 와중에 왕진이가 국국서를 유일하게 읽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상 전승에서 자기들 찬양한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당시에 문피를 담당했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왕진이 파견 당시의 왜곡 상황은 북규슈 이와인한 평정을 계기로 대외교섭의 창구인 북규슈 지역까지 장악한 대화 정권이 교역 거점마다 미약해 둔창을 설치합니다. 대화 유력 시족들은 세력을 확장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왕관은 물론 유력 시족들은 백제기 시족들을 적극 활용했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 백제기 시족은 대별 관계에서 영향력이 컸던 소아 씨와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백제기 시족들을 활용했던 대화 정권의 이유는 바로 선진 문화를 선전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어떤 정권의 우회성을 과시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회 시족으로는 선사 진사 백제사 씨 있는데 여기서 선사 시와 백제사 씨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왕진이 후회 시족이 있었던 곳이 바로 담비도와 중래가도가 흐르는 바로 두 개의 기류를 있던 곳입니다. 선사 씨 먼저 보겠습니다. 선사 씨는 담비군입니다. 담비도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사카 사여마시 전역을 통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7세기 중후반에 한해 지역은 사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미 7세기 중후반 만들어지기 전에 6세기 중후반쯤 되면 선사 씨와 관련된 사찰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게 야추지, 야중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7, 8세기 금동미룩도 나타나고 있고요. 선사 씨는 소아 씨와 관계에서 역사서를 편찬했다라는 게 기록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후자라 씨의 관계에서는 선사 씨 출신인 승려, 이 선사 씨에서 또 많은 승려들을 배출을 해요. 이런 승려들 당시에는 불교 발전에 힘입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박사급 어떤 전문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 후자라의 자재들을 교육을 시켰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선사 씨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들도 이런 유적실들과의 관계가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후에 바로 양로율령 동서사부의 제자들에 대한 대학 입학의 특권이 시행이 되는데 바로 선사 씨, 후예들이 이를 통해서 대거 관리로 진출을 하게 되고 율령도 편찬하고 역사서도 편찬하는 데 가담을 하게 됩니다. 백제사 씨는 후지야라데라 등정사 씨 일대이고요. 주변에는 4, 6세기에 걸쳐 횡일성 시립이 축조가 됐고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는 바 아시겠지만 선사 씨하고 서문 씨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백제계 시족들이 인근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선사 씨와 마찬가지로 대부율령, 율령에도 편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사 씨의 관계는 아까 제가 둔창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둔창이라는 것은 대화 이전에 대화왕권의 외조정의 직할령입니다. 관가라기도 하고요. 목관에서는 삼택이라고도 나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것이 원래 명확하게 한자 의미대로 얘기하면 수학말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창고라는 의미인데 이후에는 토지를 견적하는 인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둔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토지관리뿐만 아니라 그 지역까지 전부 다 세력을 흡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둔창을 설치하게 되면. 그래서 이후에는 이것이 지방 어떤 행정조직을 개편성하는 데 아주 근간이 돼요. 이 둔창 설치한 것에 따라서. 그러다가 대화가 계신 이후에는 폐지가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지주와 전호제 아시죠? 바로 이 전부라는 것, 전호라는 것이 바로 소장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둔창 내에서만 토지만 경작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백제사시 같은 경우는 나라시대 때는 갈정사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한자가 등정사라는 게 아니고 갈정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스카 시대 후반에는 하코 시대, 후반에서 하코 시대에 창권됐고 하코 나라시대 불국에 많은 족적을 남겼다라는 것. 그러나 백제계 사찰 흔적이 유물들을 통해서 나온다는데 어쨌든 이 백저사시의 백저 자체를 시라토리라고 하는데 이 시라토리라는 것, 백저의 시명 자체는 백제에서 온 것이 아니냐고 누가 얘기했냐면 오늘 1부에서 발표하신 다나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나카 선생님, 시라토리라는 시민이 있을 때와 구다라는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소유는 선생님이 도켄큐 사롸다고도 알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해 지역에 백제계 시적으로 전편사시가 있습니다. 출제하는 중국이냐 백제냐인데 어쨌든 대방군 지역 출신으로 대방군이 멸망 후에 백제 정착해 살다가 외국으로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서문시, 선사시와 마찬가지로 문필이 주 업무였다. 그리고 본거지는 자모향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오사카의 가시화라 지역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서기에 보면 서문시와 혼인관계로 한해 지역에서 자리 잡았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전변 고분군이 있는데 회의석실분이 다수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원시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게 등원 불비등이라는 인물은 뭐냐면 1번 서기를 편찬하는 데하고 바로 윤령을 편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후지하라 씨의 자식, 그러니까 후지하라 불비등, 겸족의 자식인데 이 등원 불비등이라는 사람 자체가 일본 내에서 어떻게 보면 고대 국가의 기틀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전변사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아니 양육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바로 전변사시, 백지계 씨족 집안에서 훈육을 하고 교육을 받았다는 것 그만큼 백지계 씨족들은 바로 이 등원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중앙관료를 진출할 수 있었고 그만큼 세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황실과의 관계 속에서 황실의 자제를 또 전변사시 집안에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무천왕의 황후가 되는 광명자가 휘가 바로 안숙원이 됩니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그리고 대보일령에 편찬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동국지방의 국수로 파견이 되기도 하고 전변 선시왕후 묘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또 한 가지 전변사지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동서 2탑 1금 당시 가람배치를 하고 있고요. 서탑은 백제양식의 와적기단입니다. 군수리사지에 나오는 와적기단과 똑같은데 동탑은 전적기단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제계 사찰 중에서 전적기단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 많지가 않은데 이 대표적으로 전변사지가 전적기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지역 백제계 시족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강을 따라서 소화천, 등화천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고취천, 다카토리천이 있습니다. 다카토리천 따라 쭉 가다 보면 백제계 시족들이 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또 옆으로 비조천이 있습니다. 동한시하고 안작시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음을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먼저 동한시 같은 경우는 사실 문필 업무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되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거지는 다카이치군입니다. 고시군이고 여기에 보면 다카토리에 보면 고취정에 보면 간각사 유적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사 유적이 있습니다. 해외사는 일본어를 히노쿠마라고 하는데 이 유적에 보면 와적기단을 가지고 있고요. 대벽 건물이 유명한 대벽 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렇게 대벽 건물이 발견이 돼가지고 여기서 대서특비된 적이 있습니다. 2003년에 이것을 명확하게 돌에게, 즉 백제계라고 보통 보고 있고요. 이 앞에 대벽 건물에 어떤 발굴할 때의 모습인데 제가 동영상 캡처해서 화질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한시는 도의 시족들을 관리했다는 게 일본석에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백제계 시족들이 한반도에서 넘어오면, 백제에서 넘어오면 한 해를 거쳐서 또 대화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대화에 들어가서 어디 안추시키느냐. 바로 동한시 배하에 소속시켜서 거기서 백제계 시족들이 바로 정착할 수 있게끔 이 동한시가 안내를 하고 도움을 줬다라는 게 기록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고 바로 이 그러한 새롭게 오는 그러한 우리는 백제계 시족들을 금내제기라고도 보통 부립니다. 새롭게 왔다고 해서. 그런데 이 금내제기가 머물렀던 곳이 도웨언이라고 바로 나오죠. 이 도원, 모모야마인데 이 모모야마가 바로 아스카 지역의 그 유명한 바로 이시부타야가 있는 곳입니다. 소화마자의 무덤이라고 주정되는 횡일석 실분, 거대 횡일석 실분이 있는 그 성무대라고도 하지 한국어로 이런 이시부타야 고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소화시 지역 개발과 함께 소화시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군사적으로 도움을 줬다라는 게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한시는 불교문에도 많이 발전했는데 천수국 만나라 수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백제천 주변에 백제군과 백제 대사를 서명천왕 때 조용했다고 하는 그러한 백제 대사인데 복원한 이 장면입니다. 백제 대사에 이제 이 목탑을 구축 목탑을 세웠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법룡사 호류지에 광목천상을 한 사람들이 다 동한시다라는 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끄네요. 안작시입니다. 안작시는 정말 불교 대화지역, 나라지역의 불교에 완전히 완성을 시킨 시족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서 사실 불교와 매우 관련돼서 나오는 시족들은 정확히 백제의 불공이라고 명확히 명기에서 나오는 시족이 바로 안작시인데요. 이 안작시는 시명 그대로 말안장 또는 마구를 만들었던 기술 집단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바로 호류지 서쪽이죠. 후지노키 고분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말안장도 안작시가 만든 거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일본의 연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불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조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작시가 시사는 바로 판전사입니다. 판전사인데 최초의 판전사는 비군의 사찰입니다. 우리 부여 동남예사지가 지금 현재 비군의 사찰로다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비군의 사찰을 안작시가 만들었다는 건데 왜 이 비군의 사찰을 만들었을까라고 저는 추정해서 봤을 때 이 바로 안작시의 최초의 인물이 삼아달등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삼아달등이라는 인물을 이 딸이 도라고 하는 심아라고 하는 여자를 출가시키는데 바로 최초의 출가자인데 비군이에요. 일본 내에서 최초의 출가자가. 그래서 아마도 비군의 사찰을 세운 게 아닐까 추정이 되고 아스카 조용후 재회 때 불살이를 바치는데 이때 불살이 바칠 때 마침 577년에 외국의 왕족인 왕자였던 대별왕이 백제에 파견이 됩니다. 일본 외 왕족이 백제로 파견된 사례가 처음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대별왕이 백제에 파견돼서 왕흥사의 사례매납대를 참가를 해서 이 사례를 가져가서 바로 아스카 조용 재회 때 불살이를 바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후손이었던 그 조 우리는 토리 지리라고도 치지라고도 하는데 금당 호루지 금당의 석가삼존상을 만들었던 이 불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안작시도 이 법룡사의 석가삼존상을 만들었으니까 대개 불교와 관련된 일본 나라에서 바로 유명한 고대의 유물과 관련된 것이 이 안작시 후손들과 관계가 깊다는 것은 우리 백제사 연구의 입장에서도 대구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죠. 매진말은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나름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 관계에서 이상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선생님은 여러 가지 백제에서 외로 건너간 왕족, 귀족 아니면 백제 관리들, 지식인들,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통치하는 선진 지식을 전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철 기술 아니면 건축 아니면 지금 마지막에도 보였지만 불상을 만드는 기술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백제의 선진 지식과 기술을 일본에 전사했다. 그것이 결국은 일본의 아스카 문화라는 고대 국가 형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박지영 선생님은 중간중간에 다나카 교수님이나 나카카 교수님한테 질문을 던졌는데요.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있을 토론에서 그런 질문에 대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토론에서는 가밀동, 하남시의 한국의 가밀동 고분군 그리고 일본의 이치스카 고분군에 있는 오사카에 내부에 있는 다카이다야마 고분 이 두 고분군의 피장자, 특히 외국계 피장자, 즉 중국계 피장자 혹은 백제계 피장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발표는 좀 짧게 되었습니다. 결국 4시 이후에 월요때였는데, 1시간이 넘어가면서 5시 이후에 나갔습니다. 토론의 시간은 조금 짧게 되었지만, 5분 후에 토론이 시작됩니다. 先ほど中久保先生あるいは御来大のジョ・ユンジェ先生の発表にもありましたけど、ソウルの近くですね、ロッテタワーの近くなんですけど、カン・イッツとカミルトン五分軍から出た中国の墓様式を示す遺物、あるいは新しい横穴式石質などの などを通じて、被災者の問題について先生方の意見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よ。また、先ほどバクチョン先生が指摘した大阪の五日古墳の中にある高枝山古墳ですね、ブネオの遺物と共通するものが多いんですけど、墓の形式も九太郎の中央形式。 だからその五日古墳の中には、九太郎系の遺物がたくさん、かまどとかね、民主穴かまどとかいろんなものがありますけど、特にこの高枝山古墳に絞って、被災者の問題について、先生方の意見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 それでは、あと5分後に、5時15分から討論を再開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はい。 こんにちは。 は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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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分です。 は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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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 이치스카 고공군에서도 자주 출토되는 데인데요. 밑에 보시면 그 대표의 사진이 보입니다. 최근 중국 동진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출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남경에 있는 귀족무덤에서 출토된 것인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름모골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일본 이치스카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능력 부분이 매우 흡상하게 보입니다. 제작 방법이 아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가밀동에서 출토된 머리장식도 같은 형태로 보이는데요. 가밀동의 횡혈실 석실하고 아까 문영왕 유물하고 비슷한 이치스카 고분군의 다카이도山 고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횡혈실 석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물을 통해서 중국 그리고 한반도 외로 이어지는 공통적인 유물의 문화 요소가 확인되는데 이 점이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日本の悲壮者を考える上では、やはり中国系のくだらけ、中国系トライ人というかですね、くだらにいる中国系トライ人の存在も重要ですし、日本においてはですね、くだらを経由してきた中国系のトライ人の存在がですね、例えば一塚古墳群でありますとか、滋賀ですとか、あとは奈良県の桜井市のあたりとかですね、大阪の南のあたりに数多くですね、 あの、居住して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これはあの、パクジェイヨン先生のご発表の内容や、田中文雄先生の内容とも非常に共通する要素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この点を通して、中国系の移住民から、そして、海賀都で外に流行いについて、ピーション者がどの人の人を研究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によって、重要な資料ができることだと思います。 감사합니다. 나카크보 교수님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한일 간의 이주 한일 간의 사람의 교류만 생각했는데 최근에 고각적 자료는 중국에서 백제로 또 나카크보 교수님은 우리가 한일 간의 왕래만 생각하지 말고 중국에서 백제로 다시 그 사람들이 백제에서 외로 건너가는 이런 루트도 생각해봐야겠다. 그것이 바로 이런 무덤의 공통점 혹은 부담금의 공통점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 점에 대해서 조윤재 교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의 어느 정도 레벨에 어느 정도 랭킹의 사람들이 백제 수도인 감일동 고분군 주변에서 살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3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점에서 조윤재 교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점에서 조윤재 교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와따는 사람의 랭킹이 있습니다. 랭킹과 그 사람의 랭킹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조윤재 교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랭킹과 그 사람의 랭킹과 그 사람의 랭킹이 있습니다. 다시 다시 아유 소동이다 소동 천천히 얘기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있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 뒷꽂이 금방 낙하구부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거는 감일동에서 이제 뭐 그 뒷꽂이는 제가 이제 발표해서 뺐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그걸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뒷꽂이도 상당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합시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 전신묘 전신묘은 아니지만 돌로 쌓은 장방영의 횡일식 습실분에다가 정교한 배수로를 가지고 있는 이 세트는 백제의 전통적인 묘제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강유역의 육조식이 전신묘의 전형적인 그러한 축조기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이는 뒷꽂이 이 금방 낙하구부 선생님이 보여주신 뒷꽂이하고 감일동 뒷꽂이는 동진남조에서 상당히 중급 관리 이상은 돼야 되는 비교적 귀족무덤에서 나오는 기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자의 문제입니다. 물론 일부 유가 방락이 됐지만 기종은 남경건강성에서 적어도 귀족급들 무덤에서 우리가 지금 기왕에 발견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청자와 비교해도 거의 손색이 없을 수준이다. 그 다음에 안시가훈 기록을 아까 이쪽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안시가훈은 상당히 중요한 책이고 그 다음에 육조시기 동진, 그 다음에 남조까지 전해지는 아주 귀족들의 여러 가지 전장과 관련된 교육 상장까지도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인데 그게 대단히 구체적으로 쇠내, 노기의 문제,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문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장기물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백제 현지 사람으로서는 별로 회용성이 없는 문제다. 이것은 실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주를 어떻게 했을 거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낭낭대방계통을 통해서 세월이 흘러서 환절이 있는 현지화 돼가면서 온 이주민이냐. 안 그러면 동진에서 남조 시기에 백제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낭낭대방과는 좀 다른 목적성이 있는 이주이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감일동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배수로나 묘조의 문제를 봐가지고는 후자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 이미 낭낭대방에서 가지고 있는 몇 대가 지난 예를 들어 2, 3대가 지난 그런 이주민이 아니고 비교적 그 시기에, 특정 시기에 중국에서 직접 온 그런 이주민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입니다. 実はカンイツとカミュートンの古墳の模様は全質病ではないんですが、長方形の縦穴式石質分であり、よく作られている排水溝を持っているので、それはくだら伝統のものではない。 やっぱり長江陸の陸長時期の古墳であることがまず一つです。 二つは当時南城から見えている、さっきのカンザシもそうなんですけど、それを含めて中級になるカンリー、それとも貴族のお墓で出土されている遺物がありますね。 三番目、聖地なんですけど、土手で見て、やっぱりそれも貴族のお墓から出土されている。 こういった点を数えて、含めてあれば、実際にこの人、ここに被造者の問題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くだらの人ではなく、実際に移住してきた人であるのを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 で、そこからさらにどういう風な履住者であるのかを考えると、落路や大砲から入ってきた、その2、3代が、2、3代世代の人たちが建築化された人なのか、それとも当時南城から直接入ってきた異住民なのか、まずそれが疑問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 全体的な遺物と墓の模様を含めてみれば、やっぱり同時期入って、ダイレクトに入ってきた異住民ではないかと考えております。 はい。 は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田中先生、中国からのくだらとかね、こちらの関半島に移住する人のランクは、何か具体的に何かありますか、そういう文献とか、どのぐらいレベルの人なのかという。 田中さんってどうですか。 今日お話ししたと、例えば、くだらの外交文書を作るような外交官たちですね。その人たちの漢字文化、つまりその知識の背景を確認するとですね、かなり高度な漢字文化、あるいは中国の古典に対しての知識の深い人たちがやってきていることは、これはまあ、 くだらにおいても確かだろうと思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は、いわゆる支配者層、あるいは知識階層がくだらに入っていて、くだらの貢献を支えていると思われます。 中国な 한반도の日本の方から、わゆる人の人の目を超えている人の人の中で高くなり、 とても高くなった人の人の人が高くなりました、 家族の人の人の文化を見ると、 あなたは文化の知識の背景が非常に高くなった人が来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 中国の王に対して、理解が高くなり、 とても自衛権な人が高くなった人が高くなった人が高くなった人が高くなっています。 높은 사람인지 중국에서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외교문서를 보아도 아시다시피 한자문화권에서 지식 배경이 밝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보고 중국 왕조에 대해서도 이해가 아주 높은 사람으로 보아서 지배층이나 귀족들이 일본 왕권들을 지지할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합가 교수님은 백제의 여러 가지 그런 선진 한문이라든가 한자 이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선진 지식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중국의 일반인들이 와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고도의 어떤 지식을 가진 즉 상위계층 사람들이 건너왔다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일단 단합가 교수님은 일반인들이 간퍼를 읽고 고도의 문장을 읽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도의 문장을 읽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도의 문장을 하면서 문장을 지지할 정도의 문장은 대해서도 高枝山古墳ですね。ブネオと共通するアイロンのような精度器など、あるいは先ほど元を探ると中国の影響をね、カンイス島の同じタイプなんですけど、元を探ると中国の影響を受けるんですけど、一応カンイス島と類似する、そういう横穴石質を持っている ちょっと高枝山古墳の悲壮者の問題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先ほどバクチューヨン先生は、それは九太郎の王族の墓であったと、それが根治の息子の中の一人であった可能性もあるというお話をしたんですけど、 次くでは、ジャブの事を取り合わせるそのような文章の legg volverの中に入りたいといいますが проектは、 これから黒木松の前の理由が聴いています。 이 부분의 피장자 문제로 들어가겠는데요. 앞에서 박재용 선생님은 이 유물의 수준 또 그런 백제의 전형적인 중앙양식 아까 감일동에서 나온 중앙양식 횡혈석 씨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들어서 부부 합장인 것인데요. 어쩌면 백제 왕자인 곤지의 아들 중의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박재용 교수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박재용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낙하커보 선생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용 교수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낙하커보 선생님의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박재용 교수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박재용 교수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백제 왕족일 것이라고 추정한 연구는 제가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시와라 박물관의 관장님께서도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막연하게 왕족이라기보다는 문헌상에서 분명히 곤지의 자식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 그 다섯 명 중에 분명히 무령왕과 동성왕은 귀국을 하고 나머지 세 명의 자식은 사실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던 거죠. 그리고 세 명의 자식들이 분명히 결국은 곤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왕족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왕족의 무덤에 버금가는 어떤 무덤이 분명히 그 근처에는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곤지가 처음에 머물렀던 곳이 아스카베 신사 근처이고 결국은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이 거기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아스카베 신사 주변에 아스카 센즈카라는 고분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도 고민을 했던 것이 그렇다면 아스카 센즈카 고분군 중에 하나가 곤지의 자식의 고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쪽에서 별로 멀지 않는 윗부분에서 올라가서 봤을 때 바로 다카이다야마 고분이라는 고분에 주목을 했고요. 다카이다야마 고분에 나타나는 유물 형태라든지 어떤 매장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웅진기 초기에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여러 가지 다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봤을 때는 다카이다야마 고분 비장자가 곤지의 자식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저거는 오 Beer BC roorminute지 답은 못 담겨서 入れられるんですが、そうではなくてそこから遠くないところの高枝山広布、そこに温新期の初期の影響をたくさん受けた、いろんな要素が入っているので、そこでその非常者の問題を考えたわけです。 지금 박지영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낙하구보 선생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낙하구보 선생님의 의견을 흐미껀데 조 선생님처럼 확실하게 제 의견을 들여주세요 아까 조윤재 교수님처럼 화끈하게 낙하구보 선생님의 피장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낙하구보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다라家, 왕족, 권кі Collection과 감독님께서 분명하게 낙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낙하구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añ잘하구리님께서는 고려하구보 선생님이 고려하구보 선생님과 고려하구가 고려하구보 선생님과 고려하구보 선생님의 고려하구보 선생님과 백제계 왕족, 특히 그 곤제의 아들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부터가 약간 문제인데요. 다카이다아야마 고분에는 일본의 하니와, 형상용 토기랑 갑주가 함께 부장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백제계 요소와 외의 요소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인데요. 네, 네. 네. 혹시 이 유공하는物質 문화를評가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사람들은 원래의 문화가 아니라 이주先의 문화를 통해서 그것이 국제품으로 환영하는 것들을評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이주해온 사람이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물질문화 요소와 이주한 곳에 물질문화 요소를 포함해서 그것을 부장품에 나타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고향뿐만 아니라 이주한 곳에서 새로운 것을 융합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이 연구를 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よろしいですか? 100% 동의하기는 어렵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약속된 지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중일의 고대 한중일의 인간의 교류, 사람의 교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테마를 결정한 이유에 있습니다. 이 테마를 결정한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지금 한중일의 교류가 굉장히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과거보다도 많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마를 기획하게 된 것은 과거처럼 한중일이 활발하게 교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많은 우리 유튜브 시청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면의 연구는 와사대 대학의 다나카 후미오 교수님이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나카 교수님한테 한 2분 정도, 3분 정도 우리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한 사례 예를 들어서 고대사회에서 스님들이 중국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스님들의 얽힌 뒷이야기 이런 얘기 한 가지만 소개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카 선생님, 마지막으로締めくく리입니다. 다나카 선생님은ずっと前から古代의人間의 연구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역사회에서 그리우는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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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 もうあと2、3分ですけど、最後に先生が締めくぐりとして、そういう事例を一つだけ紹介して、これから日本、韓国、中国の間の未来の人々の交流のために役に立つ、そういう事例を一つ紹介してもらいたいです。 はい、もうお坂さんの話でもいいですよ。 はい、はい。 あの、じゃあ一つだけですね。 日本では文化交流をする時に中国はすごく大事でしたが、608年にですね、中国に建水士が派遣されました。その時のメンバー… 日本では文化交流を研究する時に、608年に建水士の事例があります。 その中で11名しかいませんが、そのうち10名はドレーゲイズミンの人たちです。 その中には、クダラ系の人たちもいます。 その中には、クダラ系の人たちもいます。 そしてですね、その中で、例えば、日本では有名なサイチョーという人が、日本の天台地区のサイチョーさんという人が、中国で勉強して帰ってきました。 そのサイチョーさんの弟子はエンニンという人がいます。 エンニン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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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エンニンスが、中国に戻った時に、中国に戻ってきました。 エンニンスが、中国に戻ってきました。 エンニンスが、中国の刺激会長は、スリラキ人たちでした。 200년 후 사이초가 중국에 왔다시다면 16명의 도라이키 지속도 3명입니다 사이초도 도라이키 지속입니다 일본은 다른 문화를 일본 자체문화로 흡수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엔님과 같은 신라인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다른 문화를 일본 자체문화로 흡수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엔님과 같은 신라인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의 정착시키는 과정에 서로가 교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낙하쿠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주민의 신체는 여러 문화가 다 보여지는데요 이주민의 신체가 여러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민의 신체는 여러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민의 신체는 여러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민의 신체는 여러 문화를 위해서 공헌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백제는 이런 여러 이주민들 지식을 가진 이주민이 와서 어떻게 백제에 공헌하고 그것이 어떻게 일본에 전달되었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다나카센세 혼또니 아레가드 고자 마시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 마지막 코멘트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다나카 교수님한테 대표 코멘트를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다나카 교수님 두 분 아주 일본에서 오늘 대화약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불고기 파티로 제가 이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에 돌아올 때에는 야킹룩으로 제가 이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 박지영 선생님 그리고 조윤재 선생님 이 코로나 와중에 굉장히 오늘 날씨도 엄청 추웠어요 특히 여기 강당이 초반에 난방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두 분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두 분에게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은혜를 갚아야겠죠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못 갚고요 다음번에 코로나19 안정되면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화면에 잘 안 나오는데요 나오네요 잡혔네요 신희슬 씨 신희슬 씨는 지금 문화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오늘 테마를 가지고 석산업무를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테마는 신희슬 씨의 전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너무 딱 전공 분야 통역이 딱 맞아서 너무나 신희슬 씨도 오늘 즐겁게 통역한 것 같아요 언제 한 번 또 신희슬 씨도 이런 발표 기회를 저희들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워낙 발표 예상이 적어서 신희슬 씨에게 통역만 부탁드렸습니다 신희슬 씨 잘 기억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하크버 선생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유튜브 디렉터를 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나무 영상이었습니다 나무 영상의 디렉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찰령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 그리고 오늘 PD는 백제연구소의 권은영 선생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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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자 등 끌어주세요 업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